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은 사이가 아주 좋았던 어느 사형제의 이야기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이었어요. 인도의 한 마을에 람라리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람랄은 어려서부터 무척 가난하게 자랐지요. 매일같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집안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똑똑하고 부지런한 람랄은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남들이 놀 때도 놀지 않고 남들이 쉴 때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일에 매달렸지요. 람랄 그렇게 놀지도 않고 일만 하다가는 나중에 늙어서 허리가 굽을 거라고 일만 하는 람랄을 보며 친구들이 놀렸지만 람랄은 들은 채 만채 자기 일만 열심히 했지요. 그 덕분에 조금씩 땅을 불려가던 람랄은 마침내 그 마을에서 땅을 가장 많이 가진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든 람랄이 어느 날 들에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참으로 뿌듯하구나. 내가 평생 읽어놓은 땅에서 각가지 곡식이 엉글어가는 것을 보니 하지만 나도 이제 늙었어. 자식들에게 저 땅을 물려줘야 할 텐데 람랄에게는 네 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룩, 둘째는 비르, 셋째는 야시, 마지막으로 막내가 디르였지요. 이 네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아 성실하고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람랄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내 아들이 지금처럼 사이좋게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답니다. 나중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법이잖아요. 형제끼리 혹 다투거나 사이가 벌어지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 샤모 동생에게 뒷일을 부탁하자. 샤모는 현명하니까 모든 일을 잘 처리해 줄 거야. 람랄은 샤모 동생이 사는 이웃 마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샤모 동생 집에 있는가? 람랄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때마침 방 안에서 책을 보던 샤모가 불이 났게 달려 나왔습니다. 아니, 형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샤모는 오랜만에 찾아온 형을 반갑게 맞았지요.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이렇게 먼 길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네 얼굴도 한번 보고 뭐도 좀 상의할 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들렀단다. 상의할 일이라면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어허, 성격도 급하긴 오늘은 내 집에서 자고 갈 테니 우리 형제끼리 밤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나 나눠보자꾸나. 좋습니다.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형님. 람랄과 샤모 동생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냈지요. 다음 날 람랄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람랄은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지극 정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람랄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아, 내가 다시 일어나긴 힘들 것 같구나. 그러기엔 너무 늙었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야겠어. 죽음을 앞둔 어느 날 람랄은 내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것 같구나.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너희 형제들이 사이좋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만약 다툼이 생기거나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따로 살기를 원한다면 재산을 나누기에 앞서 샤무삼촌을 찾아가거라. 샤무삼촌에게 뒷일을 부탁해 놓았으니 현명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알겠느냐. 내 아들은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맘날은 유언을 남긴 뒤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아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의 뼈가루를 강물에 뿌리고 돌아온 내 형제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빠져 밥 먹는 것도 잊고 일하는 것도 잊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인 루비 마음을 가다듬고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니니 다시 용기를 내어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보자꾸나 우리 형제가 힘을 합쳐 화목하게 살아간다면 아버지도 저 세상에서 기뻐하실 거야. 동생들도 이 말에 힘을 얻어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형 룹과 둘째 비루는 농사일에 관심이 많아서 아버지가 일하던 땅에서 매일같이 구슬땀을 흘렸지요. 셋째 야시와 넷째 디루는 농사보다는 공부를 좋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데 보냈답니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룹, 비르, 야시, 디루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집에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형들은 동생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동생들은 형들의 말을 존중하고 잘 따랐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네 형제가 차차 혼인을 하여 부인이 생기자 부인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고 질투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네 명의 부인은 끼리끼리 두파로 갈라졌습니다. 먼저 농사를 짓는 첫째와 둘째 부인이 한패가 되어 동생들을 헐뜯었어요. 우리 남편들은 밤낮 없이 들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들은 공부를 한답시고 책만 보고 있으니 너무 억울해. 한 집에 살면서 누구는 개미처럼 일하고 누구는 배짱이처럼 놀고 있으니 이런 법이 어디 있담? 룹의 부인이 말하자 비르의 부인도 맞짱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형님 아무리 열심히 책을 읽는다고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밭에 나가 잡초라도 뽑고 곡식에 걸음이라도 줄 일이지. 이렇게 되자 셋째와 넷째 부인도 덩달아 한패가 되었지요. 형님들은 참 이상해 열심히 공부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툭하면 우리 남편들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야? 그렇게 뒤에서 욕하면 속이 시원한가? 누가 아니래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오히려 따뜻한 말로 격려하는 게 도리 아닌가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렇듯 사형제의 부인들은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부인들끼리 티격태격 다툼이 심해지자 급기야 형제 사이도 차츰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큰형 루비 생각다 못해 하루는 아우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야기했답니다. 그동안 우리 형제는 참으로 의족해 살아왔다. 하지만 각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뒤로는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구나. 이대로 가다간 서로 원수가 될지도 모르니 어찌 했으면 좋겠느냐? 내 생각에는 차라리 재산을 나누어 각자 따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형의 말에 동생들은 모두 심각한 얼굴로 말했지요. 형님 뜻대로 하세요. 우린 모두 형님 뜻에 따르겠어요. 음, 너희들이 모두 잔성한다면 재산을 나누어 따로 살림을 꾸리자구나. 한대 아버지께서 남긴 유언을 다들 기억하지? 재산을 나누게 되면 먼저 샤모 삼촌에게 상의하라는 말이요? 그래, 아버지의 유언대로 샤모 삼촌을 찾아가 이 일을 의논하는 게 좋겠구나. 내 형제는 이웃 마을로 샤모 삼촌을 찾아갔어요. 샤모 삼촌은 형제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재산을 나누어 각자 따로 살기로 했다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알고 너희 아버지께서 오래전에 내게 유언을 남기셨단다. 먼저 각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너라. 그 다음 일은 나중에 다시 알려주마. 형제들은 샤모 삼촌의 말에 따라 다음날 아침 포찜을 메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제일 큰 형인 룹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웃 마을에서 한 늙은 농부를 만났어요. 농부는 황소 두 마리를 몰며 밭을 가느라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크고 거친 소를 다루느라 몹시 힘들어 보였지요. 딱 하기도 해라. 머리가 허연 노인이 저렇게 힘들게 밭을 갈고 있다니. 룹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밭 두 개의 보참을 벗어놓고 노인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거들어드릴 테니 좀 쉬시지요. 그러고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밭을 갈았습니다. 룹은 농사일이 몸에 베어 있던 터라 능숙하게 황소를 다루었지요. 룹이 밭을 말끔하게 갈아놓자 노인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마운 일이 또 있을까 노인은 감사의 뜻으로 주머니에서 일 루피를 꺼내 주었습니다. 룹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노인은 자기 마음이라며 억지로 돈을 손에 쥐어 주었지요. 뜻하지 않게 돈을 번 룹은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무력 둘째인 비루는 조금 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시름에 잠긴 채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지 뭐예요. 어허 참 하늘도 무심하지 가뭄 때문에 논밭이 메말라 곡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으니 정말 큰일이야. 피르가 다가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 근처엔 강물이 없나요? 있긴 하지만 흘러가는 강물을 무엇에 쓴단 말이요? 무엇에 쓰다뇨? 강물을 막아 농밭으로 물을 끌어대면 가뭄을 이겨낼 수 있답니다.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며 비를 기다릴 순 없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 그 말이 맞구려. 마을 사람들은 비르의 말에 따라 둑을 쌓아 강물을 막고 작은 물줄기를 만들어 논밭에 물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시들시들 말라줍던 논밭의 곡식들이 흠뻑 물을 먹고 금세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얼굴에도 이제야 생기가 돌았지요. 정말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건 우리의 작은 정성이니 받아주시구려. 마을 사람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백 루피를 주었습니다. 비르는 돈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답니다. 한편 셋째 야쉬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큰 도시로 갔어요. 사람들로 북적대는 시장에서 밥을 먹던 야쉬는 우연히 장사꾼들이 수근대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자네 소문 들었나 이 도시의 가장 큰 부자가 고양이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졌다더군. 에이 설마 그깟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그 큰 부자가 어려움에 빠졌을라고. 글쎄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린다더군. 야쉬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듣자 하니 고양이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던데 어찌 된 영혼인가요? 부자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형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모두 똑같이 나누어 가졌소. 한데 마지막으로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문제였지요. 홍평하게 나누어 갔자니 살아있는 놈을 내 부분으로 나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머리와 몸통 꼬리는 사형제가 같이 갖는 것으로 하고 다리는 각자 하나씩 가지기로 결론해 보았지요. 그러면 모든 게 잘 해결된 거 아닙니까? 야시의 말에 부자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이 고양이가 밖에 돌아다니다가 다리를 다쳤지 뭐요. 하필 내가 가지기로 한 바로 그 다리였소. 나는 헝겊을 감아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오. 그런데 그놈의 헝겊이 말썽을 빚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소. 헝겊이 왜요? 날씨가 추워져서 고양이를 방 안에 들여놓았더니 난로 옆에서 불을 쬐다가 그만 헝겊이 풀어져 불이 붙어버렸던 거지요. 고양이가 깜짝 놀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온 집안에 불이 옮겨붙어 삽시간의 잿더미가 되었지요. 그러자 나머지 형제들이 내가 갚기로 한 다리 때문에 불이 났으니 모든 걸 내가 물어내야 한다고 난리지 않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걱정이 대산이오. 야씨는 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손쉽게 해결해 드릴 테니 나머지 형제들이나 어서 불러 모으세요. 이윽고 형제들이 모두 모이자 야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양이 발에 묶여진 헝겊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에게 모든 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가 한 다리로만 뛰어다닐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새 다리 없이는 절대 뛰어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을 번지게 한 것은 새 다리의 잘못이 더 큽니다. 새 다리의 죄가 더 크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새 분께서 세 분께서 오히려 이분이 손해본 것을 물어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니 형제들도 야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두 야씨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일이 잘 해결된 뒤 부자는 야씨에게 천 루피를 건네며 말했지요.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재판관이요. 이 도시에 남아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옳고 그름을 가려주지 않겠소? 야씨는 곰곰이 생각한 후에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인 디르는 아주 먼 왕국으로 갔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 어느 커다란 집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웅상대고 있었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기 벽보를 한번 보시오. 여긴 이 나라 대신이 사는 집인데 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준다고 합니다. 한데 그 문제라는 게 코끼리의 무게를 재는 것이오. 세상에 저울이 있다 한들 그 무거운 코끼리의 무게를 무슨 수로 잰단 말이오? 디르는 그 말을 듣고 곧장 그 집으로 들어가 대신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로 코끼리의 무게를 알려고 하십니까? 대신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우리의 왕이 아주 큰 코끼리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코끼리의 무게를 저울로 재어보라고 내게 내게 명령을 했다오.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왕은 버럭 화를 내며 일주일 안으로 무게를 알아내지 못하면 대신 자리에서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지 뭐요. 내일이 일주일째 되는 날인데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소. 티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신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강가에 큰 배 한 척을 준비해 놓고 내일 아침 그 코끼리를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자 대신이 매우 못마땅하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칫 배에 코끼리를 태우고 나더러 도망치라는 말이군. 아닙니다. 틀림없이 무게를 재드릴 테니 제 말대로 하십시오. 대신은 뾰족한 수가 없어 다음날 강가에 배 한 척을 준비해 놓고 코끼리를 몰아 강가로 나갔습니다. 디르는 먼저 강에 배를 띄우고 코끼리를 태웠어요. 무거운 코끼리가 배에 올라타자마자 배가 기웃둥하며 물속에 깊숙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디르는 배가 물에 잠긴 위치에 재빨리 선을 그어 표시해 두었어요. 그러고는 코끼리를 내리게 한 다음 일꾼들에게 똑같은 무게의 모래주머니를 계속해서 배에 씻도록 했지요. 이윽고 선을 그은 부분까지 배가 물에 잠기자 디르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자 이제 됐으니 그만 실으시오. 마지막으로 디르는 배에 실은 모래주머니를 저울로 달아 총 무게를 계산했지요. 자 이것이 코끼리의 정확한 무게입니다. 디르는 계산이 끝난 종이를 대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대신은 기뻐 어쩔 줄 몰랐지요. 대신은 부리나케 왕에게 달려가 코끼리의 무게를 알려주었습니다. 왕도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비록 자기가 시킨 일이지만 코끼리의 무게를 정말 알아낼 줄은 몰랐거든요. 신기해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던 왕은 모든 것이 디르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다. 그대에게 큰 벼슬을 내릴 테니 내 신하가 되어 일해볼 생각은 없는가. 예, 왕의 분부대로 따르겠나이다. 그 전에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디르는 왕의 허락을 얻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신이 고마움의 표시로 준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 말이에요. 드디어 내 형제가 샤모 삼촌의 집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내 형제는 각자가 겪은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었어요. 이었고 이야기가 끝나자 샤모 삼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음, 이번 기회에 농사일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쌓은 지식과 지혜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값으로 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었으니 모두 소중한 것이지.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능력에 따라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바랐던 것도 내 형제가 각자 능력에 따라 서로 존중하고 사이좋게 사는 것이었느니라. 다만 땅이란 자고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니 아버지가 남긴 땅은 첫째와 둘째가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샤모 삼촌은 잠시 말을 멈추고 셋째와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삼촌의 뜻을 알아차리고 입을 모아 말했지요. 삼촌의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재산을 모은 데다 돌아가 일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짓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땅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허허 그렇다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앞으로 더욱 의주온 형제로 살아가도록 하여라. 그 후 내 형제는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아 돼지와 참나무 오래된 참나무 아래에 돼지 한 마리가 앉아 배부르게 열매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 돼지는 배가 터질 정도로 열매를 먹고는 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지요. 어, 잘 잤다. 돼지는 한참 단잠을 잔 뒤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참나무 뿌리 주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몸을 쉬어 가려고 참나무에 앉은 까마귀 한 마리가 이 모습을 보고 돼지에게 물었어요. 돼지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나무 풀이를 파고 있잖아. 돼지의 대답을 듣고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뿌리가 흙 밖으로 드러나면 나무가 바짝 말라버리고 말 거야. 그렇게 나무에게 피해를 주는 건 너무 가엾다고 생각되지 않니? 돼지는 핵을 계속 파내며 대답 했습니다. 그깟 뿌리 조금 드러나는 게 뭐가 큰일이라고 그렇게 난리야? 솔직히 이 나무는 열매도 많이 열리지 않는 데다가 먹지도 못하는 이런 뿌리 조금 없어지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이때 돼지와 까마귀의 대화를 듣고 있던 참나무가 참다 못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녀석 위를 한 번이라도 올려본다면 지금까지 네가 배부르게 먹었던 그 열매들이 어디서 떨어진 건지 알게 될 거다. 흙을 반해서 내 뿌리가 말라버리면 앞으로 네가 먹을 열매도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지. 돼지는 뜨끔 했답니다. 주위를 한 번 둘러보세요.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내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진 않았나요? 오늘의 동화 주인 살린 개 어느 선비가 금이 환영에 원대한 꿈을 품고 서울로 올라가 과거에 임했지만 아쉽게도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고향에서 자신의 극제를 손꼽아 기다릴 아내를 볼 면목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서 머물며 다시 과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선비의 서울 생활은 몹시 초라했지요. 가지고 있던 노자도 바닥이 나서 셋으로 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읽기를 수개월 적적한 서울 생활을 달래기 위해 그는 사냥개 한 마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끼니마다 남는 밥을 주고 낮에 일을 나갈 때는 집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 생활하다 보니 이제는 사냥개도 선비를 그림자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과거 시험을 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이번에도 과거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가기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거짓 꼴이 다 된 내가 무슨 염치로 고향에 간단 말인가. 선비는 다음 과거 때까지 서울에 머물며 다시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고향이 그리워질 때면 사냥개를 쐬다듬으며 애써 감정을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냥개와는 있는 정 없는 정이 들어 서로 눈빛만 보아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 선비는 다시 과거 시험을 보았어요.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도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리되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다음 과거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과거에 응시할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도 낙방을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비장한 다짐과 함께 드디어 세월이 흘러 네 번째 과거에 응시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마침내 선비는 과거에 극제하여 꿈에 그리던 금이 환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비가 고향으로 떠나는 행차에는 사냥개도 함께 했지요. 이제 아내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벅찬 기대는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오랫동안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긴긴 밤을 홀로 지내기가 외로워 이웃에 사는 젊은 사내와 눈이 맞아 몰래 사람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선비는 기쁜 얼굴로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그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이제 다시는 당신을 고생시키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지은 죄가 있는 아내는 슬금슬금 남편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아니 당신 어디 아프오? 안색이 좋지 않구려. 아니에요. 사정을 모르는 선비는 아내가 오랜만에 자신을 만나 부끄러워 그러는 줄로만 알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남편이 장원 급제를 하여 돌아올 줄 몰랐던 아내는 그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그렇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대로 털어놓는 일은 더더욱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자신의 외도를 언젠가는 남편이 알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하루하루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던 아내는 마침내 독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바야 그 길 밖에는 없어 아내는 남편을 몰래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내는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진수성찬을 준비해 마루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음식 저 음식을 젓가락으로 집어 얹어 주었지요. 그때 사냥개는 마당에 앉아 주인이 식사하는 모습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이 당신과 내가 다정하게 식사를 하니 질투가 나는가 보군 저렇게 도끼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 말이야 신경쓰지 말고 어서 식사나 하세요. 나중에 남는 밥을 주면 마음이 풀어질 거예요. 아내는 반찬 가운데 한 곳에 극약을 넣어두고는 남편에게 먹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 녀석이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으니 너무 박대하면 안 돼요. 옛다 너도 오랜만에 이 고기 맛 좀 보거라. 선비는 사냥개에게 갈비 한 덩어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주인이 던져주는 음식이면 가리지 않고 받아 먹던 녀석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아예 냄새도 맡지 않고 오로지 밥상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허허 저 녀석이 단단히 고리난 모양이군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그저 사냥개의 질투가 심하다고 만여겼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자 이 생선 좀 드셔보세요. 제가 서방님 오시면 드리려고 아껴두었다가 오늘 광에서 처음으로 꺼내 구운 거예요. 아내는 젓가락으로 살점을 하나 떼어내 남편의 숟가락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사냥개가 번개같이 마루로 뛰어오르며 아내의 팔목을 물었습니다. 아니 이놈의 개가 미쳤나? 아내는 쓰러졌어요. 그러자 더욱 성이 난 개는 아내의 목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피를 뿜으며 죽었어요. 아니 내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오냐오냐 해주면서 키워졌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이놈. 선비는 마당으로 달려가 절구 꽁이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사냥개를 내려칠 마음이었지요. 그러나 선비가 절구 꽁이로 내려치기도 전에 사냥개는 이미 피를 토하며 밥상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선비는 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냥개가 생선을 베어먹자마자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는 것을 본 선비는 그제야 앞뒤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선비는 사냥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지만 말 못하는 가엾은 짐승의 몸은 이미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성스런 사냥개를 위해 넋을 기리는 비를 세워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화내고 이천년 낸 사람 옛날 어느 곳에 가난한 두 형제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도저히 돈을 벌 수 없을 것 같아 동생은 집을 지키고 형은 다른 마을로 돈벌이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길을 떠난 형은 한 마을에 도착한 뒤 제일 먼저 보좌가 산다는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좋으니 제발 저에게 일을 주십시오. 형은 부자를 만나 강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부자는 형의 용모를 이리저리 살펴본 뒤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안으로 들어오라 일렀지요. 좋다 일은 시켜줄 텐데 열심히 할 자신은 있나 일자리를 얻은 기쁨에 형은 부자에게 절부터 했습니다. 그럼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네 내년 봄법 꾸기가 처음 올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그리고 그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내서는 안 되네 만약 화를 내면 벌금으로 천량을 내놓아야 하네 만약 화를 내지 않는다면 제게 무얼 주실 건가요? 자네에게 천량을 주지 그런데 만약 조건을 어겼는데 자네에게 돈이 없다면 10년 동안 품싹 한 푼 없이 우리 집에서 일만 해야 하네 알겠습니다. 천량을 준다는 말에 형은 아무 고민도 해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자는 서랍에서 종이를 꺼내 계약서까지 쓰고는 형의 서명까지 받아 깊숙한 깊숙한 곳에 넣어 보관했지요. 기뻐해라 아우야 내년 봄까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천량이 절로 생기게 된단다.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형은 계약서를 쓰고 나서 마치 당장이라도 천량을 손에 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의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기가 무섭게 부자는 형을 깨워 끝도 보이지 않는 들판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뒷짐을 진 채 형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밝은 동안에 저쪽 나무가 있는 곳까지 풀을 베도록 하게 일을 하다가 컴컴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가 되면 그때는 집으로 돌아와도 좋네. 예 알았습니다. 나으리 부자가 돌아가자 형은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종일 잠시도 쉬지 않고 풀을 베었지만 나무가 나무가 곳까지는 채 반도 다다르지 못했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형은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벌써 돌아왔지? 이제 해가 져서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돌아와야지요.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내가 분명히 밝은 시간 동안에는 풀을 베라고 했을 텐데 지금 보름달이 떠서 이렇게나 밝은데 풀을 벨 수 없다는 말인가? 그리고 내가 나무 있는 곳까지 풀을 베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다 벵개야. 부자는 형이 반박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아침에 했던 말을 줄줄이 읊어댔습니다. 형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에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네 내 말에 화가 나는 모양이군. 아 아닙니다. 지금 갑니다. 형은 할 수 없이 다시 들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풀을 뱉지요. 하지만 보름달이 지자 다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거의 기다시피 하여 집으로 돌아온 형을 보고 부자가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아니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 왜 일을 하지 않고 돌아왔지. 이번에는 형도 참을 수가 없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기꾼 같으니 나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자네 지금 나한테 화를 낸 건가.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일 못하겠으니 당신 마음대로 해. 말을 그렇게 했으나 형은 눈앞이 캄캄 했습니다. 계약을 어겼으니 천냥의 벌금을 내거나 십 년 동안 머샘사리를 해야 했지요. 형은 고민 끝에 지금 당장은 천냥의 돈이 없으니 매월 조금씩 십 년 동안 갚아나가기로 부자와 어렵게 합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형은 풀이 죽은 채 동생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동생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운 차게 형을 위로했습니다. 형님 심려치 마세요. 내가 그 사기꾼을 혼내주고 올 테니 이번에는 형님이 집을 지키고 계세요. 동생은 형이 일했던 부자집으로 찾아가 일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지난번 그의 형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조건을 동생에게도 제시했지요. 그러자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천냥은 너무 적으니 이천냥으로 올리죠. 제가 먼저 화를 내면 이천냥을 벌금으로 내거나 20년 동안 품삭 없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주인님이 먼저 화를 내면 제게 이천냥을 주셔야 합니다. 부자는 이게 웬떡인가 싶어 얼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자는 지난번처럼 계약서를 써서 한 잔씩 나누어 가졌어요. 동생은 부자에게 내일부터 일을 열심히 해야겠으니 고기와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하인을 시켜 동생에게 상을 차려주도록 했어요. 동생은 배불리 먹고 편하게 잠자리에 들었지요. 다음날 아침 동생은 해가 중천에 걸릴 때까지 잠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두 눈을 부릅뜬 채 동생이 자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나 해가 뜬 지가 언젠데 아직 자고 있는 거야 어서 일어나지 못해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깬 동생이 부스스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나울이 지금 저한테 화를 내고 계신 건가요? 그 말의 부자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얼버무렸습니다. 아 아니야 내가 왜 화를 내나 나는 다만 해가 뜬 사실을 알려주러 온 것뿐이네. 아 벌써 해가 떴나요? 그럼 일을 나가야지요. 동생은 군뱅이처럼 늑장을 부리며 부엌으로 가서 천천히 먹을 것을 다 먹고 오랜 시간을 보낸 뒤 집을 나섰습니다. 부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이 끓었지만 화를 낼 수는 없는 없는 노릇 이었습니다. 좀 빨리 걸을 수는 없나? 젊은 사람이 왜 그리 걸음이 느린가? 부자는 동생과 들판으로 걸어가면서 겉으로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배가 불러 도저히 걸음을 빨리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부자는 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일터에 도착해서도 동생은 쟁기를 손질한다는 이유로 또 몇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부자의 옆집 땅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말했어요. 점심 먹고 합시다. 밥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옳은 말이야. 우리 모두 점심 먹고 합시다. 일꾼들이 쟁기를 내려놓고 나무 그늘 밑에 둘러 앉았습니다. 동생은 그들과 어울려 배불리 밥을 먹더니 그 자리에 쓰러져서 낮잠을 잤지요. 그 모습을 본 부자가 한심스럽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봐 다른 집 일꾼들은 벌써 점심을 다 먹고 일을 시작했는데 우리 집 일은 아직 그대로잖아. 동생이 느릿하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밥을 먹었더니 피곤해서 잠깐 눈 좀 붙였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저한테 화를 내셨나요? 아 아니야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날이 어두워질 테니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자는 거야. 동생은 일을 하는 둥 많은 둥 하다가 해가 지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해보니 부자는 손님을 만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부자가 동생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외양간으로 가서 손님에게 대접할 소를 잡아오도록 하게 예 알겠습니다. 어떤 놈으로 잡아올까요? 빨리 대접을 해야 하니까 자네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놈을 잡게나 동생은 칼을 들고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도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이상이 여긴 부자가 하인을 시켜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오라 일렀습니다. 잠시 후 허겁지겁 달려온 하인이 부자에게 말했어요. 큰일났습니다. 지금 그 머슴이 소들을 모조리 죽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자는 부자는 깜짝 놀라 황급히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자가 외양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거의 모든 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어요. 이 멍청한 녀석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동생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 하며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뭐가 잘못됐나요? 전 나으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제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놈들을 잡으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한 마리를 잡고 나니까 또 한 마리가 제 앞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또 잡고 또 잡고 이제 몇 마리 안 남았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동생은 다시 칼을 휘둘러 앞으로 다가오는 소 한 마리의 목을 쳤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눈에 불을 켜며 고함을 질렀지요. 그만둬 이 멍청한 자식아! 나으리 지금 제게 화를 내고 계신 건가요? 부자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했지만 화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찬양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었어요. 아니야 화는 무슨 소릴 잡느라고 힘들었을 테니 그만 돌아가 쉬게나 동생은 매사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되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뻐꾸기가 우는 봄이 될 때까지는 아직도 서너 달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때까지 동생을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골이 쑤시고 온몸에 격련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부자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자기 부인을 수포로 보내 나무 위에서 뻐꾸기 울음소리를 내게 할 요량 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불러 말했어요. 자네 오늘은 들에 나가 일하지 말고 나하고 숲으로 사냥이 나가지. 예? 사냥이라고요? 그거 좋지요? 동생은 부자의 총과 사냥 도구를 챙겨들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 나무 위에서 뻐꾸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부자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벌써 뻐꾸기가 오네. 자네 귀에도 저 소리가 들리나? 예? 그런데 왜 그러시죠? 이제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계약은 이것으로 끝이라네. 분명히 뻐꾸기가 울 때까지만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말이야. 그 말에 동생은 부자의 흉계를 알아채고 갑자기 총을 들어 나무 위를 겨냥 했습니다. 이 미친 녀석아 이젠 내 마누라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나울이 지금 제게 화를 내고 계신 건가요? 그래 화내고 있다. 내가 세상에 살다 살다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부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동생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천냥을 주셔야 겠네요. 알았다. 내 당장 줄 테니 내 앞에서 썩어져라. 결국 동생은 부자와 약속한 이천냥을 받아 그중 천냥은 형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봇짐에 넣은 다음 콧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국순전 먼 옛날 국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순은 누룩으로 만든 진한 술이라는 뜻입니다. 국순의 또 다른 이름은 자후로 자후는 흐뭇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조상은 대대로 농서에서 살았습니다. 국순의 조상 중에는 특히나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90대 할아버지 모입니다. 모는 보리를 뜻하지요. 모는 동사의 신으로 알려진 호직을 도와 여러 백성들을 굶조림해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공로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모는 이런 큰 공을 세웠으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며 벼새길에 나서는 것보다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벼새길에 나가라고 권유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손으로 밭을 갈아먹고 살 것이네. 이처럼 모는 손에서 농개구를 떼지 않았으며 밭과 고랑 사이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쌓은 공이나 허물은 숨기려 한다고 해도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가 숨어 지내는 동안에도 세상 사람들은 모의 높은 덕을 칭송하기에 바빴어요. 결국 모에 대한 소문은 왕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신하들로부터 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임금은 그를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가 사는 마을에 수레를 보내요. 그를 불렀지요. 그러나 모는 현재의 생활에만 만족하여 벼슬길에 나아갈 생각이 없다는 뜻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임금은 실망했으나 다시 명령을 내려 모의 자손이 사는 마을마다 많은 예물들을 보내게 했지요. 또 신하들을 시켜 모를 설득하게 했습니다. 모에게 가서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게 해라. 모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으나 계속되는 임금의 정성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방아와 절구 사이에서 여러 사람들과 신분을 쌓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나를 완성시키는 것이 버시라고 누가 말했던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에야 깨닫게 되었구나. 이후에도 모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로 인해 모의 높은 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상으로 모의 집 앞에 충신을 기념한다는 뜻인 붉은 문을 세워 주었어요. 그뿐 아니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일을 돕게 했습니다. 모는 임금을 도와 정성을 다해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 공으로 임금은 모에게 중 산호라는 벼슬과 함께 넓은 땅을 내리고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국 이라는 성을 내리면서 이후 모의 자손들은 모두 국시 성을 쓰도록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모의 자손들은 점점 더 번성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모의 오 대손은 성황을 도와 세상을 평온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국시 집안 사람들은 때때로 술과 흥에 취해 백성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평화롭고 태평한 시절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몇 차례 바뀌는 동안 국시 집안은 점점 임금의 사랑을 잃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로 왕위에 오른 강황은 국시 집안을 더욱더 엎신 여겼어요. 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시 집안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니 앞으로 국시를 쓰는 사람들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라. 임금의 엄명에 따라 국시 집안 사람들은 더 이상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세상에도 나서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 지내야 했어요. 또다시 세월이 흘러 위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위나라 임금의 신하 중에 서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막은 우연히 국시 섬을 쓰는 주를 만나 인연을 맺었습니다. 주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어 본 서막은 한운의 국주가 뛰어난 사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막은 그와 자주 만났으며 조정에서도 다른 신하들을 만날 때면 국주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했답니다. 자네도 국주를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국주는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네. 자네 어쩌려고 그러는가 국시 집안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말라는 배하의 엄명이 있지 않았는가 하지만 서막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주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막이 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해 하던 한 신하가 임금에게 사실을 구했어요. 배하 서막이 명을 어기고 국시 집안의 주와 가까이 지내고 있사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조정의 기간을 너지럽힐 것이옵니다. 이를 듣고 화가 난 임금은 서막을 불러 사실을 물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의 명을 어기고 국시 집안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들었다. 그 말이 사실이더냐. 서막은 임금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배하 신이 국주와 가까이 지내는 것은 그에게 성인의 덕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옵니다. 신은 단지 그 덕을 마셨을 뿐이옵니다. 하지만 임금은 서막을 꾸짖으며 앞으로 국주와 만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나라가 들어서자 서막은 앞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질 것을 알았습니다. 너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잠시로 구나 벼슬도 즐겁지 않으니 나는 뜻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 편안히 살아가련다. 세상 미래 실증을 느낀 서막은 벼슬을 버리고 대나무 숲 속에 들어가 선비들과 함께 풍류를 즐기며 남은 삶을 보냈습니다. 서막과 친하게 지내던 국주에게는 순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국주는 아들의 장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장례를 점칠주라는 산도라는 학자에게 국순의 장례를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는 국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늙은 알미가 이렇게 향기롭고 장한 아이를 낳는가 그러나 만일 장례에 천하의 백성을 그르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순일 것이다. 국순은 자라면서 도량이 넓고 깊어 마치 끝없는 바다 물결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맑게 하려고 해도 더 이상 맑아지지 않고 휘 젖어도 더 이상 흐려지지 않았지요. 자네 국순에 대해 들어보았나 아무렴 고탕하면서 마음이 넓은 것이 보기 드문 사람이라면서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네. 국순의 성품과 담대하고 맑은 기운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순과 어울리기 위해 찾아왔지요. 국순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사람들은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국처사라고 불렀습니다.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나 신선 도사들에서부터 대갓집의 머슴이나 나무꾼 심지어는 오랑캐와 외국에서 온 사람에 이르기까지 국순의 향기로움을 맛보고는 모두 그를 흠모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국순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같이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국 국 저서가 없으니 조금도 즐겁지가 않구나. 나라에서는 국순의 사람 뎀을 눈여겨보고 그에게 청주 종사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청주 종사 자리가 그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여겨 평원 도구 벼슬로 바꾸어 내렸어요. 하지만 국순은 얼마 지나지 않아 탄식 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겨우 쌀 다섯 말을 받자고 남에게 허리를 굽히며 살아야 하겠는가 차라리 마을 술자리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나 나누며 살겠다. 국순은 이렇게 말하고는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는 도중 길에서 만난 어떤 도인이 국순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잠시 자네 얼굴을 보니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보이는 구먼 제 관상을 보셨단 말씀이십니까? 자네 얼굴에 붉은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니 반드시 이 훗날 귀한 몸이 될 논 세라네 머자나 좋은 기회가 생길 테니 그때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걸세 얼마 후 진나라에 새로운 임금이 들어섰습니다. 새 임금은 국순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였어요. 노인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새 임금은 국순을 뛰어난 인물이라 생각하며 특별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국순의 벼슬은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졌어요. 임금은 여러 신하들과 회의 자리가 있으면 항상 국순에게 잔을 채우게 했습니다. 국순은 사람의 마음에 꼭 맞게 행동했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들은 그를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국순이야말로 곱고도 맑은 사람이 아니던가 국순이 있어 내 마음이 열리고 또 내 마음이 살찌는구나. 이처럼 임금과 신하들의 총애를 한몸에 얻은 국순은 곧 큰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국순은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모두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어진 사람을 사귀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 노인을 받들어 술과 고기를 대접하는 일 그리고 조상과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일 등이었습니다. 이제 이 일들은 국순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또한 임금이 밤에 잔치를 열 때에도 오로지 국순만이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높은 신하라도 임금 곁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되자 임금은 늘 곤드레 만드레 취해 나란히를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국순은 이렇게 임금의 입을 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었지요. 권세가 커져갈수록 국순의 악행도 날로 더해 갔습니다. 특히 국순은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여 재산을 모았습니다. 국순이 임금의 총애를 믿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겠소? 그러게 말입니다. 재산을 모으려고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받아낸다니 정말 나쁜 자가 아니겠소? 여러 신하들은 임금에게 국순의 잘못을 알리는 상소문을 올렸어요. 그러나 임금은 상소문을 보고서도 여전히 국순을 감싸주었습니다. 국순이 재산 모으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어느 날 임금이 국순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떤 버릇이 있는가? 국순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두예라는 사람은 좌전을 읽는 버릇이 있었고 왕재라는 사람은 말을 파는 버릇이 있었다고 하옵니다. 그리고 신에게는 돈을 모으는 버릇이 있사옵니다. 욕심이 아니라 단지 버릇일 뿐이옵니다. 하하 역시 국순이로다. 임금은 국순의 말을 듣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전보다 더욱 국순을 총애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임금이 국순에게 전할 말이 있다며 그를 불러들였어요. 원래 국순의 입에서는 냄새가 났는데 임금은 전부터 일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내 곁에서 나를 도운 지가 벌써 몇 해던가 날이 갈수록 그대의 입냄새가 견딜 수 없이 고약해지는 것을 보니 그대도 참 많이 늙은 모양이네. 이제 세월이 흘러 늙고 병까지 들었으니 그대가 언제까지 내 곁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과인은 늘 걱정이라네. 이 말을 들은 국순은 임금의 뜻을 곧 알아차리고는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신이 어리석어 물러날 시기를 오늘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행히 배하께서 이렇게 일깨워 주셨으니 폐하의 명을 받들어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하옵니다. 그러니 돌아가게만 해 주신다면 제 분수를 알고 남은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국순을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국순은 갑자기 병이 들어 죽고 말았어요. 국순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다만 그의 먼 친척 중에 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은 맑은 술 즉 청주를 뜻하는 말이지요. 훗날 청은 당나라에서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국순의 자손이 다시 온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약사를 기록하는 신하는 국시 집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 옛날 모는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들을 배불리 먹인 공로가 있었다. 그로 인해 모는 임금의 총애를 받아 벼슬에 올랐고 더불어 국시성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모의 자손들은 모두 국시성을 따르게 되었다. 국시 집안의 자손들은 대대로 청렴하고 결백했다. 그래서 그 향기로운 턱이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널리 퍼졌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조상의 모습을 이어받았을 뿐이라고 자랑했다. 국시 집안의 자손인 순은 일찍부터 지혜가 뛰어났다. 그러나 술단지와 음식을 만드는 도마 사이에 서서 이야기를 하며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순은 임금의 총에만 믿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에만 열중했다. 마지막에 가서는 임금까지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는 결국 왕씨를 어지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순은 끝내 어지러운 왕씨를 붙잡지 못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를 통해 중림치련의 한 사람인 삼도가 말한 만일 장래에 전하의 백성을 그르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순일 것이다가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순전은 처음에는 덕과 인품을 갖추고 있던 국순이 방탕한 임금에게 등연되었다가 성품이 변하여 세상을 어지럽힌 후 벼슬에서 물러나 죽었다는 내용으로 나란히를 돌보지 않는 임금과 술이 일으킬 수 있는 해로움을 비판하는 고려시대의 소설입니다. 오늘의 동화 히아신스 이야기 히아신스라는 아름다운 소년이 있었습니다. 히아신스는 하얀 피부에 오똑한 콧날 반짝이는 두 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태양의 신 아폴론은 히아신스를 자랑했어요. 바람의 신 제피로스도 아폴론 못지않게 히아신스를 좋아했답니다. 어느 날 히아신스가 원반을 들고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히아신스 제피로스 제피로스가 히아신스를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제피로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니? 아폴론이랑 원반 던지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뭐라고? 제피로스의 마음은 질투로 불타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늘은 나와 원반 던지기를 하는 게 어떠니? 히아신스는 곤란한 듯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딱 잘라 거절했어요. 안 돼요. 아폴론에게 가봐야 해요. 히아신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폴론을 만나러 뛰어갔습니다. 아폴론과 히아신스 사이를 꼭 떼어놓고야 말겠다면서 말이지요. 바람의 신 제피로스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히아신스의 뒤를 쫓아갔지요. 히아신스 어서와 아폴론은 히아신스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와 들판이 무척 넓어요. 원반을 던지며 놀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이곳이 네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한판 붙어볼까? 좋아요. 아폴론과 히아신스는 원반을 들고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자 내가 먼저 던질 테니 잘 받아 아폴론이 원반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원반은 빙그르르 돌면서 하늘을 따랐어요. 히아신스는 훌쩍 뛰어올라 원반을 잡아냈지요. 아폴론 제 솜씨 어때요? 역시 훌륭하구나. 이번엔 네가 던질 차례야. 자 날아갑니다. 이번에는 히아신스가 원반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폴론이 능숙하게 원반을 잡아냈습니다. 아폴론과 히아신스는 들판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제피로스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들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제피로스가 이를 갈고 있을 때였습니다. 히아신스 이번에 원반을 잘 받으면 하프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줄게. 와 신난다. 얼른 던지세요. 자 간다. 아폴론은 원반을 세게 던졌어요. 원반은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았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어디 맛 좀 봐라. 제피로스는 히아신스를 골려줄 생각으로 날아오르는 원반을 향해 바람을 휙 쏘아댔습니다. 그러자 원반은 무서운 속도로 히아신스의 머리쪽을 향해 날아갔어요. 우와 하필이면 원반은 히아신스의 이마를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히아신스 왜 그래? 깜짝 놀란 아폴론은 히아신스에게 달려갔습니다. 히아신스의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히아신스 정신 차리란 말이야! 아폴론은 아폴론은 피투성이가 된 히아신스를 안고 울버 지졌습니다. 하지만 히아신스는 영영 깨어나지 못했어요. 히아신스가 흘린 피는 땅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지요. 얼마 후 히아신스가 죽은 자리에서는 아름다운 보랏빛 꽃이 피어났습니다. 아폴론은 그 꽃을 보면서 히아신스를 떠올렸어요. 정말 히아신스와 꼭 닮은 꽃이야. 이제부터 이 꽃을 히아신스라고 부르겠어. 그리고 꽃잎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히아신스 난 널 잊지 않을 거야. 이 꽃을 볼 때마다 영원히 널 기억하겠어. 오늘의 동화 헬렌 켈러 이야기 1882년 2월 헬렌은 태어난 지 19개월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병에 걸렸습니다. 열이 몹시 오르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숨도 겨우 쉬었어요. 의사는 뇌척수막염 이라고 진단하고 며칠 못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의사들은 뇌척수막염 이라고 진단했지만 요즘 의사들은 헬렌의 병세로 보아 성홍열을 알았을 것이라고도 하고 척수와 뇌를 감싸고 있는 여린 세포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수막염을 알았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헬렌은 헬렌은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열이 몹시 나는 아주 위험한 병을 앓고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커서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쳤으나 역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요. 왙소서 우리 딸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게 아니야? 켈러 부인은 병을 앓고 난 어린 딸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기막힌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곧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해보았더니 헬렌은 시신경이 완전히 못쓰게 되어 빛이나 물체를 전혀 볼 수 없고 청력도 완전히 잃어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헬렌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어려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조용하고 깜깜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밤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환한 아침이 되지 않았고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왜 이렇게 아침이 오지 않는지 궁금했으나 차츰 그 고요와 어둠에 익숙해져서 화나고 온갖 소리가 들리는 낮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헬렌 켈러와 같이 유아기에 시력과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은 20세기에 들어선 뒤로 전 세계에 50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20세기 이전에는 시력과 청력을 잃고 언어 장애까지 갖게 된 사람은 훨씬 드물었지요. 왜냐하면 장애인은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쓰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여 그런 아기가 집안에 있는 걸 불길하게 여기고 집안 사람들이 죽이거나 몰래 내다 버려서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졌는데 사람들은 그런 일은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장애인도 창피스럽다고 집 안에 가두어 놓거나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었어요. 이렇게 남과 깻을 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전하는 방법을 몰라서 버럭 화를 내거나 남을 때리고 꼬집고 물어뜯었습니다. 헬렌 켈러도 그와 같았어요. 집안 식구들도 하인들도 그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몰라서 그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헬렌은 모든 것을 제멋대로 했어요. 먹고 싶으면 입을 가리키며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쳤고 싫으면 집어던졌습니다. 무엇인가 제 뜻에 맞지 않으면 갑자기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남이 먹고 있는 음식 접시를 손으로 휘졌고 옆에 있는 사람을 물어뜯고 꼬집었습니다. 그러고도 남들의 반응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남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인들은 헬렌을 보면 멀리 도망가 버렸고 친척들은 그녀를 괴물로 여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케이트에게 이런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아이는 정신이 이상한 것 같으니 정신병자 수용소로 보내는 게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케이트는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온종일 어머니 치마자락에 매달려 지냈어요. 어머니는 가여운 딸을 몹시 사랑했지만 헬렌의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휴 어째서 내게 이런 아이야 태어났을까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하나님은 내게 이런 벌을 주시는 거지 차라리 수용소 같은 곳에 보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무슨 죄받을 생각을 하는 거야 케이트는 곧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을 꾸짖으며 후회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켈러 부인에게 둘째 아기가 생겼어요. 둘째 딸 밀드레드는 헬렌보다 다섯 살 아래 였습니다. 헬렌은 자기가 어렸을 때 쓰던 요람에 인형을 넣어두곤 했는데 어느 날 요람을 만져보니 그 속에 인형 대신 아기가 누워있었어요. 헬렌은 화가 나서 요람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머니가 곁에 있다가 얼른 아기를 잡아서 간신히 아기가 다치는 걸 막을 수 있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또 헬렌은 불 앞에서 놀다가 치마에 불이 옮겨 붙어서 보모가 재빨리 담요를 덮어서 불을 끈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점점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사건이 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다림질을 하면 그 옆에서 자기 옷을 골라서 개기도 하고 어머니가 밖에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알고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때쯤 헬렌은 사람들이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주서서 이야기하면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그들의 입술에 손을 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자기도 그들처럼 입술을 움직여 보았지만 입술을 움직이는 것만으로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지칠 때까지 발길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대곤 했지요.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좌절감은 자라면서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헬렌은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마다 미친 듯이 화를 내며 제멋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땅바닥에 뒹굴고 손에 닿는 사람을 꼬집고 물어 뜯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건강하다 보니 어째나 기운이 센지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겨우 여섯 살인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저 애가 더 크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게 말이요. 저 아이가 크면 얼마나 더 끔찍한 짓을 할지 생각만 해도 겁이 나요. 켈러 부부는 헬렌의 앞날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어 잠이 안 올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케이트는 철스 디킨스가 쓴 글이 생각났어요. 그 글 그 글은 시각 시각과 청각의 장애가 있었지만 교육을 받아서 매우 훌륭한 여성이 된 로라 브리지먼 를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로라 브리지먼 그녀는 1829년에 1829년에 정상하로 태어났으나 두 살 때 언니들과 함께 성 홍 열에 걸려서 언니들은 죽고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병의 후유증으로 눈과 귀가 멀고 후각과 미각도 잃었지요. 그녀는 부모로부터 촉각으로 자기 뜻을 표현하는 방법과 바느질과 뜨개질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뮤월 그리들리 하우이 박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평범한 장애인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세뮤월 그리들리 하우이 박사는 미국 최초의 시각장애아 학교의 초대 교장이었어요. 그는 로라 브리즈먼을 학교에 데려와서 점자를 가르치고 수화도 가르쳤습니다. 말을 해본 적이 없던 로라는 처음엔 자기가 무엇을 배우는지 몰랐으나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배우고 있는 것이 사물의 이름이며 생각을 전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곧 놀라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이 이야기가 널리 소문이 나자 많은 사람들이 로라를 보러 왔어요. 디킨스도 1842년에 처음 미국에 와서 포스턴 남부의 퍼킨스 학교에 있는 로라 브리즈먼을 만나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동을 아메리칸 노트에 있었지요. 디킨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학자들 종교인들이 모두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소녀가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바느질을 하고 뜨개질을 할 수 있는지 신기하게 여기고 그녀를 연구하려고 몰려와 꼬치꼬치 물어댔습니다. 심리학자 철학자 의사들 까지도 로라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하우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로라를 순수한 숨결 구원의 천사라고 칭찬하는 글을 많이 썼지요. 그 글을 본 사람들은 큰 감명을 받았고 하우이가 그녀를 암흑에서 건져낸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로라 브리지먼은 스물 한 살 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느질을 하고 뜨개질을 하는지 구경하러 왔고 그녀가 짠 레이스를 기념으로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로라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쉴 새 없이 뜨개질을 해야 했고 그것들은 날개도 친듯이 팔렸습니다. 로라는 많은 존경을 받았지만 퍼킨스 학교 밖에서는 살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학교가 그리워서 먹지도 못하고 내내 앓기만 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로라는 차츰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학교 기숙사에서 조용히 살다가 1889년 헬렌 켈러가 9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디켄스의 글을 읽은 케이트는 헬렌도 교육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었어요. 그러나 알아보니 로라를 교육했던 하우이 박사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하우이 박사가 좀 더 살아주었더라면 좋을 텐데 헬렌의 부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헬렌은 날이 갈수록 난폭해져서 이제는 아무도 못 말리는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다른 사람 접시에 음식을 집어먹고 그러지 못하게 하면 접시를 마룻바닥에 집어던지고 가족이나 하인들에게 느닷없이 달려들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대체 무엇이 못마땅해서 그러는 거야. 말을 못하니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야지. 내가 어쩌다가 저런 아이를 낳았는지. 케이트는 헬렌을 낳은 걸 후회하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고 제멋대로 행동했고 그런 짓을 하고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켈러 켈러 부부는 헬렌을 데리고 이름난 의사는 모조리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케이트는 볼티모어의 눈과 귀를 잘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볼티모어로 갔습니다. 헬렌은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을 무척 즐거워 했어요. 기차 안에서는 고약한 성질을 부리지도 안았고 차장에 따라 기차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함께 간 아주머니가 손수건으로 만들어준 인형을 안고 다니다가 자기 옷에서 단추 두 개를 떼어서 인형 눈을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도 헬렌에게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어요. 볼티모어의 의사는 꼼꼼하게 젠차를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렌이 듣거나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만나보시면 뭔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하면서 종이 위에 사람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의사가 만나보라고 한 사람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이었어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전화기를 발명한 유명한 과학자인데 원래는 청각장애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1876년 그가 전화기를 발명한 것도 사실은 보청기를 만드는 연구를 하다가 발명한 것이었습니다. 헬렌의 부모는 어린 딸을 벨에게 데려갔어요. 벨은 헬렌을 무릎위에 앉히고 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가만히 손에다 대어주었습니다. 헬렌은 왠지 수염이 가슴까지 더부룩하게 내려오는 이 커다란 남자 어른이 마음에 들었어요. 헬렌은 그의 무릎에 편안히 앉아 시계가 쬐깍쬐깍 소리를 내면서 움직일 때마다 전해오는 떨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청각장애아 교육자들은 수화로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과 구화로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누어져 서로 자기들의 교육방법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벨이 자기의 생각을 금방 알아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벨은 보통 여섯살짜리 아이와는 너무도 다르게 아무 표정이 없어 보이는 헬렌의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는 어째서 이렇게 표정이 텅 비어 보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켈러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클 에너그노스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마이클 에너그노스가 누구지요? 그분은 하우이 박사의 사위인데 하우이 박사가 죽은 뒤에 퍼킨스 학교를 맡아서 지금 교장으로 일하고 있지요. 에너그노스는 하우이 박사가 로라 브리지먼을 가르친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켈러 데위는 집으로 돌아와서 벨이 소개해준 에너그노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 딸은 시각과 청각을 잃은 장애아입니다. 하우이 박사가 제 딸과 같은 장애를 가진 로라 브리지먼을 가르쳐서 훌륭한 여성으로 길러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우이 박사가 돌아가셔서 저의 딸을 가르쳐 주실 수 없다는 것이 저로서는 무척 슬픕니다. 혹시 선생님의 학교에 하우이 박사가 로라 브리지먼을 가르쳤던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더스컴비아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켈러데위의 편지를 받은 에너그노스는 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헬렌을 가르칠 만한 선생으로 애니 설리번을 추천했습니다. 애니 설리번은 이제 겨우 스물살이었고 장애아는 커녕 정상화도 가르쳐본 적 없는 데다가 트라 코마 눈병으로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범한 스무살 처녀와는 달랐어요. 애니 설리번은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술주정 뱅이고 어머니는 폐결액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애니 설리번의 동생 앨런은 5살 때 죽었고 남동생 존이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죽었습니다. 넷째인 지민은 태어날 때부터 결핵성 관절염을 알았고 애니는 5살 때 여간에서 잘 낫지 않는 트라코마 눈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1937년에 술파제라고 불리는 약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애니 설리번은 이 무서운 병에 걸려서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애니 설리번을 보면 눈만 아니었으면 참 예쁠 나이인데 안 됐구나 하고 말하곤 했어요. 애니의 어머니는 눈에 좋다는 제라늄 꽃을 삶아서 그 물로 눈을 씻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결핵이 점점 심해져서 겨우 28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애니 설리번의 아버지는 아내를 빈맨 묘지에 묶고 2년 뒤에는 아이들을 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비교적 건강한 여동생 메리는 친척집에서 데려갔지만 건강하지 못한 10살짜리 애니와 5살짜리 남동생 지민은 메사추세츠 툭스베리 주립 병원의 빈민 보호시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해 그곳에 들어간 27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애니 설리번 한 사람뿐이었어요. 애니와 지미처럼 버려진 아이들은 원래 영양상태도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는데 전염병을 앓는 어른들과 뒤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병이 전염되어서 모두 죽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아이들이 자는 방은 칸을 막아서 시체실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곳에다 시체를 갖다 놓았다가 장례식 때까지 두었는데 쥐와 바퀴벌레들이 떼를 지어 시체실과 아이들 방을 몰려다녔습니다. 이런 불결한 곳에서 살아야 했으니 애니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오히려 기적같은 일이었지요. 애니의 동생 지미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애니는 동생을 공동묘지에 묶고 돌아와 제발 자기도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애니는 죽지 않았고 그 무서운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4년간이나 더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사추세츠 주리병원의 끔찍한 환경에 대한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은 구호과 직원들이 사실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조사관이 도착하자 애니 설리버는 그들 앞으로 뛰어나가며 소리쳤어요. 선생님 저 학교에 가고 싶어요. 제발 저를 학교에 보내주세요. 저 애가 누구지요? 조사관이 묻자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암 못보는 아이인데 성질이 아주 고약한 아이지요. 얘 아주 버릇이 없군요. 저리 가 주제도 모르고 어딜 나서는 거냐? 그래도 애니 설리버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니? 조사관이 물었지만 애니 설리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애니 설리버는 퍼킨스 시각장애아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1880년 10월 애니 설리버는 14살 헬렌 켈러가 3개월 된 아기였을 때 애니 설리버는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애니 설리번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애니 설리번이 아일랜드 출신이라고 깔보고 철자법을 틀린다고 비웃었어요. 선생님도 애니 설리번이 질문에 얼른 대답하지 못하면 그런 것도 모르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애니 설리버는 슬프고 외로워서 밤마다 울다 잠들었어요. 그러다 차츰 자기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툭스베리에서 사는 동안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한 행동과 비열하고 추한 모습을 보았고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다. 그런 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강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애니 설리버는 곧 자기를 깔보는 아이들을 무시할 수 있었고 자기를 무시하는 선생님들과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애니 설리버는 성질이 고약해서 도무지 가르칠 수 없어요. 빈민 구호소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어요. 퍼킨스 학교의 에너그노스 교장도 애니 설리버는 그런 당찬 모습을 보고 처음엔 성질이 고약한 아이라고 생각했으나 곧 똑똑하고 마음씨가 고든 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애니 같은 아이는 가르칠 수 없으니 빈민 구호소로 돌려보내자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돌보아 주었어요. 애니 설리버는 퍼킨스 학교 별채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로라 브리지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50세 였는데 창가에 창가에 앉아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해를 바라보면서 쉴 새 없이 손을 놀려 아름다운 레이스를 짜고 있었어요. 애니 설리버는 수화로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로라는 애니 설리버는 이야기하는 걸 무척 좋아했고 지난날 하우이 박사와 같이 했던 실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애니 설리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라가 무척 똑똑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우이 박사가 로라를 과학실험 대상으로 삼은 건 잘못이라고 생각했지요. 애니 설리버는 방학이 되면 하숙집으로 나가 일거리를 구해서 일을 하곤 했는데 어느 여름 방학에 같이 하숙하는 학생이 치료를 잘한다는 안과 의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두 번 수술을 받았는데 거의 정상에 가깝게 시력이 회복되었어요. 애니 설리버는 너무 기뻐서 글자처럼 생긴 건 모조리 읽었습니다. 그녀는 글자를 배운 적이 없었지만 글 읽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어요. 애니 설리버는 퍼킨스 학교에서 6년간 공부하고 소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애니 설리버는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애니 설리버는 장차 살아갈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애니 설리버는 그동안 자기를 후원해 주던 호킨스 부인과 케이프 코드에 갔습니다. 애니 설리버는 바닷가를 거닐며 자신의 장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지요. 그때 앤 어그노스 선생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켈러 씨 집에서 시각과 청각 장애아인 딸의 가정교사를 구한다고 한다.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즉시 회답해 주기 바란다. 편지를 받자 애니 설리버는 즉시 퍼킨스 학교로 돌아와 하우이 박사가 로라를 가르치며 기록해 두었던 일지를 찾아서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남을 가르쳐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선생님 하우이 박사님도 몹시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남을 가르쳐본 적 없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애니 설리버는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걱정 말고 가렴. 애너그노스는 애니 설리번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 누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애니 설리번은 이렇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켈러 대위의 초청을 승낙한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곧 한 달에 25달러를 주겠다는 답장이 왔어요. 애니 설리번의 후원자 호킨스 부인과 애너그노스 선생은 떠나는 애니에게 기차 싹을 빌려주었습니다. 퍼킨스 학교 학생들은 헬렌에게 갖다 주라며 인형을 사주었고 로라 브리즈머니 인형에게 입힐 예쁜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1887년 3월 3일 애니 설리번은 기차를 타고 타스컴비아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역에 내린 애니 설리번은 마중나온 마차를 타고 켈러시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 앞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 같지 않게 건강한 헬렌이 서 있었습니다. 헬렌은 마치 안아달라는 듯이 한 손을 뻗고 있었어요. 애니 설리번은 헬렌이 자기에게 입맞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입을 맞추기는 커녕 안아주는 애니 설리번의 품을 거칠게 밀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궁금한지 손가락으로 급히 애니 설리번의 얼굴과 옷을 더듬더니 애니 설리번의 가방을 열려고 했어요. 헬렌 그러지마 그 가방은 선생님 거야 그러면 못써. 어머니가 헬렌의 손에서 강제로 가방을 빼었자 헬렌은 화가 나서 어머니를 걷어찼습니다. 애니 설리번은 헬렌의 손에 자기 손목 시계를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태엽 감는 대를 눌러 유리 뚜껑 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제야 헬렌은 시계의 흥미를 느끼고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애니 설리번이 위층으로 올라가자 따라가서 모자 벗는 것도 도와주고 자기가 그 모자를 쓰고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보았습니다. 그 몸짓은 멋부리기 좋아하는 아주머니를 흉내내는 것이었어요. 애니 설리번은 헬렌이 창백하고 허약하며 신경질적인 아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렌은 두 뺨이 발그레하게 혈색이 좋았고 몸짓이 크고 건강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 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신경질적인 버릇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참 건강해 보이네요. 헬렌은 시력과 청력을 잃게 된 그 병을 앓은 뒤부터 여태껏 감기 한 번 앓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말대로 헬렌은 무척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헬렌의 버릇을 가르칠 테니 저에게 맡기시고 가족들은 좀 가엾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애니 설리버는 가방에서 인형을 꺼내주고 헬렌의 손에 수화로 인형 이라고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헬렌은 글자에 조금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이리 줘봐 자 다시 이것이 인형이란다. 애니는 인형을 빼앗았다가 다시 주면서 손바닥에 또 인형이라는 글자를 써주었습니다. 글자의 의미를 전혀 몰랐던 헬렌은 애니 설리버는 인형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애니 설리버는 때렸어요. 헬렌이 진정되자 애니 설리버는 케이크 한 조각을 잘라주고 손바닥에 케이크라고 썼습니다. 헬렌은 역시 그 말의 뜻도 알지 못하고 낯선 여자가 잡고 자기 손을 잡고 뭔가를 쓰는 게 성가셔서 버럭 화를 내며 접시를 집어던졌어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두 사람의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헬렌 남의 접시에서 음식을 집어먹으면 안 돼. 애니 설리버는 자기 접시에 음식을 집어먹지 못하게 하자 헬렌은 다른 식구의 접시에서 음식을 집어먹으려 했어요. 안 돼. 남의 접시에서 음식을 집어먹으면 안 돼. 그러자 헬렌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여태 그 누구도 헬렌이 자기 접시에서 음식을 집어먹는 걸 말리지 않았는데 웬 낯선 여자가 못하게 하니 헬렌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어요. 안 된다니까. 애니 설리버니 헬렌의 손을 잡고 못하게 하자 식구들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선생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하는 짓이니 그냥 두시오 가엾지 않소? 안 됩니다. 그렇게 가엾다고 내버려 도다간 끝내 예절을 배우지 못합니다. 켈러씨 그리고 켈러 부인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건 이 아이를 가르쳐 달라고 부르신 게 아닌가요? 그렇소만 그러면 마음이 좀 아프시더라도 참고 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저는 헬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례지만 저와 헬렌만 남겨두고 모두 나가주시겠습니까? 식구들은 식당 안에 헬렌과 애니 설리번만 남겨두고 헛기침을 해가며 불안한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애니 설리버는 식당 문을 닫아 걸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 식사를 계속 했습니다. 헬렌은 악을 쓰며 바닥을 고르다가 애니 설리버니 앉은 의자를 걷어찼어요. 그래도 애니 설리버니 꿈쩍도 않고 식사를 하자 애니 설리버니 때렸습니다. 애니 설리번도 헬렌을 찰싹 때렸어요. 헬렌이 애니 설리버니 때릴 때마다 애니 설리번도 헬렌을 때렸습니다. 헬렌은 깜짝 놀라 식구들을 찾았어요. 그러나 식당 안에 식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헬렌은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할 수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손으로 접시의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안 돼 안 돼 헬렌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애니 설리버는 숟가락을 건네줬습니다. 헬렌은 숟가락을 집어던졌어요. 애니 설리버는 헬렌을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집게 했습니다. 헬렌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숟가락으로 식사를 한단다. 그러니 너도 숟가락으로 식사를 해야 해. 알겠니? 헬렌은 마침내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난 후에 넵킨을 접어놓는 문제 때문에 또 실랑이를 해야 했어요. 헬렌은 식사를 마치자 넵킨을 아무렇게나 집어던지고는 나가려고 했습니다. 애니 설리버는 헬렌을 붙잡아다 의자에 앉히고 넵킨을 접게 했어요. 헬렌은 문쪽으로 달려가 닫힌 문을 걷어차며 울어댔습니다. 애니 설리버는 또 한 시간 동안이나 싸움 끝에 결국 헬렌은 넵킨을 접었습니다. 수고했다. 헬렌. 이제 밖으로 나가자. 애니 설리버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헬렌은 밖에서 기다리던 가족에게 달려가서 울었고 애니 설리버는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쓰러져서 울었어요. 애니 설리버는 헬렌에게 맞아서 이가 하나 부러졌지만 헬렌을 미워하거나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 대신 헬렌을 가르치려면 가족에게서 빼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하자 켈러 씨는 본체 옆에 있는 작은 별채를 쓰게 해주었습니다. 헬렌이 별채를 낯선 곳으로 느끼도록 가구를 옮겨서 평소와 다르게 해놓고 마차를 타고 집 밖으로 나가 오래 돌다가 별채로 데려갔습니다. 식구들은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었지만 헬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행동했지요. 헬렌은 집을 떠나 애니 설리범과 둘만 있게 된 걸 알고 몹시 화가 나서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녁때가 되자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울음을 그치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애니 설리버니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잘 때가 되자 혼자 침대에 누웠지요. 애니 설리버니 옆에 눕자 벌떡 일어나 침대 밖으로 뛰어나가 아무리 달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애니 설리버는 다시 헬렌을 침대에서 자도록 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야 했습니다. 결국 헬렌은 애니 설리범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침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결코 항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렌은 침대 모서리에 웅크린 채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이튿날 헬렌은 많이 얌전해지긴 했지만 집을 몹시 그리워 했습니다. 시무룩하게 인형을 안고 있다가 문으로 달려가고 뺨에다가 손을 댔어요. 그건 어머니를 찾는 행동 이었습니다. 창밖에서 그런 헬렌의 모습을 지켜보던 켈러 씨는 마음이 아파서 애니 설리번을 돌려보내고 싶기도 했으나 헬렌을 위해서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생활한 지 2주가 지나자 헬렌이 조금씩 변했어요. 고집쟁이 헬렌이 마침내 애니 설리번이 헬렌의 빠른 손놀림이 무엇인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니 설리번은 이 무렵부터 헬렌을 쉽게 교육시킬 수 있었어요. 애니 설리번은 헬렌이 난폭한 행동을 할 때마다 손의 움직임을 멈추어버리고 헬렌의 손을 뒤로 묶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남의 뜻을 알 수 없게 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여 다시 전에 그 침묵만 있던 외로운 세계로 돌려보내면 헬렌은 몹시 외롭고 두려워서 다시 얌전해지곤 했지요. 그러면 애니 설리번은 헬렌에게 다시 글을 가르쳤습니다. 애니 설리번은 찻잔과 우유라는 낱말을 가르쳐주고 마신다는 말을 가르쳤습니다. 찻잔 우유 헬렌은 두 글자를 쓰고 마신다는 몸짓을 했어요. 아니야 헬렌 찻잔으로 우유를 마신다 라고 해야지. 그러나 헬렌은 찻잔 우유 마신다 라는 말의 뜻을 몰라서 그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세수를 하던 헬렌이 물을 가리키며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애니 설리번은 헬렌의 손에다가 물 이라고 써주었어요. 그리고 헬렌을 펌프 우물로 데려가서 찻잔을 주고 펌프 꼭지에 대게 한 다음 펌프로 물을 퍼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와 찻잔을 가득 채웠지요. 애니 설리버는 얼른 손바닥에 물 이라는 낱말을 써주었어요. 헬렌은 깜짝 놀라서 찻잔을 떨어뜨리고 멍하니 서있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물 물 물 하고 외치듯이 여러 번을 썼습니다. 그래 헬렌 이게 물이란다. 헬렌은 비로소 그것의 이름이 물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헬렌은 곧 자기가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애니 설리버니 그것은 찻잔 이라고 가르쳐주자 펌프를 가리키며 또 물었습니다. 그건 펌프란다. 헬렌은 돌아서서 애니 설리번을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었어요. 애니 설리번은 선생님 이라고 써주었습니다. 그때 보모가 헬렌의 동생을 데리고 오자 헬렌은 아기라고 썼어요. 헬렌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손에 닿는 것은 모두 물어보았습니다. 문 열다 닫다 주다 가다 오다 순식간에 서른 개의 낱말을 배웠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갇혀있던 헬렌이 마침내 온갖 정보가 가득한 언어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헬렌은 나중에 자신이 어떻게 언어를 배웠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나는 다만 자연에 반응하는 헛개비와 같았다. 그때 내 속은 텅 비어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었고 희망도 놀라움도 기쁨도 사랑도 없었다. 그러나 헬렌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렌이 애니설리번 선생을 만나서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옳지 않아요. 헬렌은 글자를 배우기 전에도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했고 비록 손짓 몸짓으로 하긴 했어도 자신의 뜻을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헬렌은 펌프 의물가에서 처음 변화를 보인 뒤 놀라우리만큼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헬렌은 글자를 배우면서 세상이란 보고 들을 수 있는 세계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세계와 친하게 지내려면 세상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세계와 자신을 이어줄 사람은 애니설리번 선생이라는 걸 깨닫고 애니가 어디론가 가버릴까 봐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하녀 비니가 헬렌이 유리컵에 물을 채우며 노는 걸 보고 컵이 깨져서 다칠까 봐 컵을 치웠습니다. 그러자 헬렌은 몹시 화가 나서 비니를 때리고 핥히면서 울어댔어요. 왜 그러니 헬렌? 애니설리번이 헬렌의 손을 잡자 헬렌은 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비니 나빠 라고 썼습니다. 한참 뒤에 마음을 진정한 헬렌은 애니설리번에게 입맞추려고 했어요. 나는 나쁜 아이와는 입맞추지 않아. 그러자 헬렌이 글을 썼습니다. 헬렌은 나쁘지 않아. 비니가 나빠. 헬렌은 비니를 때렸으니 나빠. 나는 나쁜 아이와는 입맞추지 않아. 헬렌은 얼굴이 밝아져서 숨을 몰아쉬더니 이렇게 썼습니다. 헬렌은 선생님 사랑하지 않아. 헬렌은 엄마 사랑해. 엄마가 회초리로 비니 때려줄 거야. 애니설리번은 헬렌에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가 나쁜지 알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헬렌은 자기가 나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애니설리번 옆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애니설리번은 슬퍼서 저녁을 먹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헬렌은 걱정이 되어서 요리사에게 선생님 저녁을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애니설리번이 저녁을 먹지 않자 헬렌은 울음을 터뜨리며 애니설리번에게 매달렸습니다. 애니설리번은 헬렌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벌레 놀이를 하면서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헬렌은 걱정이 되어서 놀지를 못했습니다. 벌레가 나쁜 아이하고 노는 걸 좋아할까요? 그리고 팔로 애니설리번의 목을 감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은 더 착해질게요. 헬렌은 날마다 착해질 거야. 그럼 비니에게 때리고 걷어차서 미안하다고 하겠니? 비니는 그를 몰라. 그럼 내가 헬렌 대신 말해줄게. 비니에게 같이 갈래? 헬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헬렌은 눈에 띄게 착해졌어요. 헬렌은 차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려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거칠게 행동하고 남을 공격하면 벌을 받고 남들이 자기를 떠나갈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헬렌이 점점 애니설리번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헬렌의 어머니 케이트는 딸을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헬렌과 밤낮 없이 지내야 하는 애니설리번에 수고도 덜어주고 딸이 애니설리번하고만 가까워지는 걸 막으려고 보모를 한 사람 더 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애니설리번은 보모가 필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사실 애니설리번은 아직도 인형놀이를 하는 겨우 스물한 살의 어린 처녀였어요. 그녀는 보호시설로 보내지기 전에 잠시 부자 친척에게 얹혀 살았는데 그때 친척이 인형을 사온 걸 보고 자기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을 자기 아이에게 주는 걸 보고 어찌나 실망했는지 두고두고 인형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헬렌의 집에 와서도 남몰래 인형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 인형은 장애가 없는 완벽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헬렌을 꼭 그런 아이로 만들겠다고 생각했지요. 애니설리번은 어리고 경험 없는 가정교사였지만 타고난 교육자였습니다. 그녀는 여덟 살이 된 헬렌을 엄마 아빠의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기는 하지만 아직 말문이 트이지 않은 두 살 정도의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듯이 가르쳤습니다. 애니설리번은 헬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밭둑을 걸으면서 땅과 물 공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때 한두 마디의 단어가 아니라 완전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풀과 꽃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직접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게 했어요. 돼지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칠 때는 꾀꾀거리는 돼지를 손으로 만져보게 했습니다. 또 헬렌이 싫어하는 할머니를 더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가르쳤어요. 더스컴비아의 서커세단이 왔을 때는 헬렌을 데리고 가서 남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곰과 악수하고 사자를 껴안고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기린의 귀도 만져보게 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면서 알게 했습니다. 헬렌은 시각과 청각을 잃은 뒤부터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니 설리번이 생글생글 웃으며 방으로 들어와 웃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헬렌을 간지렸어요. 헬렌은 자기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웃고 간지리고 웃고 간지리고 그렇게 웃다를 가르쳤어요. 뛰어놀 때는 몸의 움직임을 뜻하는 말을 가르쳤습니다. 걷다 뛰다 구르다 멀리 뛰기 두 발 모아 뛰기 한 발로 뛰기 등등 움직일 때마다 글씨를 써주었습니다. 헬렌은 놀랄만큼 빨리 알아차렸어요. 헬렌은 마치 맞아 나는 전부터 알고 있었어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애니 설리버는 헬렌이 정상적이었던 19개월 동안 보고 들었던 것들이 머릿속 어딘가에 간직되어 있다가 자극을 받자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1887년 크리스마스 날 켈러브인은 애니 설리번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 나는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신께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었는지 모를 거요. 켈러 부부만큼 애니 설리번도 자신이 이루어낸 일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터스컴비아 초등학교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행사에 헬렌을 초대했어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아이들이 받을 선물이 놓여있었고 헬렌이 그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헬렌은 남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이 여간 즐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물을 나누어 주다 보니 한 아이에게 줄 선물이 없었습니다. 헬렌은 잠시 당황하더니 자기가 받은 예쁜 찻잔을 그 아이에게 주었어요. 애니 설리버는 이날처럼 헬렌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애니 설리버는 자신의 교육일지를 꼼꼼히 써서 퍼킨스 학교 교장 에너그노스에게 보냈습니다. 1888년에 에너그노스는 퍼킨스 학교의 56번째 보고서로 헬렌 켈러 두 번째 로라 브리지 먼 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헬렌의 교육 성과를 과장해서 발표했지요. 그러자 신문들은 앞다투어 헬렌과 애니 설리번을 취재해서 보도했는데 대개 헬렌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앉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고 있는 사진이나 긴 의자에 개를 데리고 얌전히 앉아있는 사진 애니 설리번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헬렌은 10살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보고서에는 사실과 다르게 헬렌은 말을 아주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장난감 블럭으로 기아학 문제를 설명했다고 쓰여있었고 애니 설리번과 헬렌은 서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헬렌이 잠든 뒤에 애니 설리번이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면 헬렌이 아침에 일어나서 애니 설리번이 준비한 수업 내용을 손가락으로 쓴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야기에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크게 감동했는데 그 중에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그리스의 여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너그노스의 보고서를 읽고 감동하기는 커녕 터무니없이 과장된 이 보고서에 붕괴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애니 설리번이었지요. 알렉산더 그레이엄벨도 이 보고서를 읽고 감동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어찌나 감동했던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헬렌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직접 찾아와서 헬렌과 애니 설리번에게 교육 방법을 꼬치꼬치 묻기도 했어요. 그는 전부터 헬렌과 편지를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벨에게서 진찰을 받은 뒤 얼마 후에 애니 설리번 선생을 만나 그를 배웠는데 그를 알고 나서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벨 선생님께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어서 기뻐요. 아버지가 선생님께 사진을 보내실 거예요. 나랑 어머니랑 워싱턴에 가서 선생님께 진찰을 받았잖아요. 내가 선생님 시계를 가지고 놀았지요. 사랑해요. 나는 이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안녕. 헬렌 켈러 이 편지를 시작으로 헬렌 켈러와 알렉산더 그레이언 벨은 무척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벨의 딸들은 헬렌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 빼앗아 간다고 토덜 거릴 정도였어요. 그러나 헬렌은 열 살 때쯤 새로운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벨과 편지를 주고받는 횟수가 뜸해졌습니다. 헬렌이 열 살 때 정신을 빼앗긴 일은 토미 스트링어를 돕는 일이었어요. 토미도 헬렌처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였는데 집이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안 헬렌은 몹시 가슴이 아팠지요. 그 무렵 헬렌의 개 라이오니스가 경찰의 총에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라니오니스가 얼마나 착하고 사랑스러운 개인지 알았다면 경찰도 결국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헬렌이 한 말이 미국과 유럽의 신문에 보도되자 사람들은 헬렌에게 개와 돈을 보내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헬렌은 개는 받고 싶지 않으나 돈은 받아서 토미 스트링어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미를 돕는 모금을 하기 위해 간절한 호소를 담은 편지를 날마다 여덟통씩 이나 썼어요. 또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읽는 신문에 여러가지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토미를 돕는 데 돈을 보태려고 소다수를 사지 않았고 사치스런 물건도 사지 않았습니다. 벨은 이런 헬렌의 마음씨에 크게 감동했지요. 그 해 5월에 헬렌과 애니 설리번 켈러 부인은 워싱턴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더 그레이언 벨의 집에서 묵었고 백악관에 초대되어 클리블랜드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보스턴으로 가서 퍼킨스 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로라 브리지먼 옆자리에 앉았어요. 헬렌은 여기서 수화로 연설을 하고 애니 설리버는 그것을 말로 전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소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손을 움직여 연설하는 걸 보고 몹시 놀라워 했습니다. 졸업식 후 헬렌과 애니 설리번 켈러 부인은 케이프 코드에 있는 호킨스 부인의 집으로 가서 남은 여름을 보냈습니다. 헬렌은 여기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고 무척 놀라고 신기해 했어요. 누가 물에 소금을 넣었어? 바닷물은 원래 짠 거야. 이상하다. 물이 왜 짜지? 처음엔 놀라고 두려웠지만 점점 바다가 좋아졌습니다. 12월쯤 그들은 터스컴비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애니 설리버는 눈이 점점 더 나빠져서 보스턴으로 돌아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기는 했지만 헬렌은 애니 설리번 선생님이 무척 그리웠습니다. 헬렌은 애니 설리번 에게 날마다 편지를 썼어요. 그해 가을 헬렌과 애니 설리번 다시 보세턴에 있는 퍼킨스 학교로 갔습니다. 거기서 헬렌은 특별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는데 그 학교 도서관 에는 점자책이 많이 있었고 동물들의 박제 표본도 많이 썼습니다. 헬렌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헬렌은 프랑스어도 배웠는데 겨우 석 달 만에 자유롭게 프랑스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고 편지도 쓸 수 있었습니다. 1890년 3월 헬렌은 로라 브리즈먼의 선생님이었던 램슨 보인에게서 노르웨이에서 시각 청각 언어장의 소녀가 입술을 움직여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걸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헬렌은 자기도 입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결심했어요. 선생님 저도 말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건 좀 어려울 텐데 헬렌은 날마다 애니 설리번을 졸랐습니다. 애니 설리번은 할 수 없이 헬렌을 가르칠 만한 선생님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보스턴의 호레이스만 청각장애아 학교 교장 사라 풀러에게 데려갔습니다. 풀러 선생은 헬렌이 말을 배우는 걸 반대했어요. 청각장애아 들이 하는 말은 정상인이 하는 말과 아주 다른 소리가 난답니다. 그러니 배우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저는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헬렌이 이렇게 배우고 싶어하니 가르쳐 주시지요. 헬렌과 애니 설리번이 열심히 부탁하자 풀러 선생은 자기가 직접 헬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헬렌 내가 말할 때 손으로 내 입술과 혀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너도 똑같은 모양을 하고 소리를 내보렴. 헬렌은 풀러 선생의 입술과 혀를 만져보고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만에 여섯 개의 발음을 배웠어요. 그리고 헬렌은 온 힘을 다해 완전한 문장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무척 더워요. 그리고 혼자 감격하여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애니 설리번과 풀러 선생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린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애니 설리번은 같은 방법으로 계속 가르쳤습니다. 헬렌은 어찌나 열심히 배우려고 했는지 계속 애니 설리번의 입속에 손가락을 넣고 입술을 만졌습니다. 어떤 때는 손가락을 목구멍까지 집어넣어 애니가 구역질을 할 정도였어요. 그 덕에 발음을 느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남이 말할 때 그의 코와 입술과 목에 손을 대고 떨림을 느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무렵부터 헬렌은 거의 수화를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남몰래 이야기해야 할 때만 애니 설리번과 수화로 말아본 했어요. 그러나 애니 설리번 선생도 사라풀러 선생도 말하는 법을 가르칠 줄 몰라서 발성기관을 먼저 훈련시키지 않고 말하는 법만 가르쳤기 때문에 헬렌의 말은 늘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몹시 실망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몸도 쇠약해졌어요. 나중에 보스턴의 성학교사 찰스 화이트가 헬렌에게 3년 동안 발성법을 가르쳐 주어서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었습니다. 1891년 11월 4일 헬렌은 퍼킨스 학교 교장 에너그노스에게 생일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헬렌이 점자판에 쓴 이야기인데 헬렌은 함께 보낸 편지에 생일 선물로 드리려고 내가 직접 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야기의 제목은 얼음나라 왕이었는데 저 북쪽 가도 가도 얼음만 있는 나라의 아름다운 궁전에서 사는 왕 이야기였어요. 에너그노스 선생은 그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가 어찌나 마음에 들었는지 헬렌의 편지와 그 글을 퍼킨스 학교 졸업생 잡지 멘토에 실었습니다. 또 버지니아주 특수교육협회가 발행하는 굿선 가제트에도 실었어요. 굿선 가제트의 편집자는 에너그노스 만큼이나 부풀려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헬렌의 글에 대해 문학사에서 이보다 더 좋은 글이 없다 라고 어마어마한 칭찬을 떠벌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얼음나라 왕의 내용이 마거릿 캔비가 쓴 버디와 요정 친구들이라는 책에 실린 얼음나라 요정들과 비슷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창피스러워진 에너그노스는 헬렌에게 그 이야기를 쓸 때 그것이 남이 쓴 이야기라는 걸 알고 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그런 글을 읽은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꼬치꼬치 묻는 다른 선생에게 누군가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읽어준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너그노스는 몹시 화가 나서 헬렌이 남의 글을 베끼고 거짓말까지 했다면서 조사위원회를 열어 헬렌과 애니 설리번이 퍼킨스 학교 임원 여덟 명 앞에서 신문을 받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헬렌을 죄인처럼 가혹하게 신문했어요. 헬렌은 두려워서 보들보들 떨며 그들의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다음에는 이런 일로 저처럼 우는 아이가 없게 해주세요. 임원 여덟 명 중에서 네 명은 헬렌에게 죄가 있다고 했고 네 명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에너그노스는 헬렌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리하여 겨우 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때 받은 상처는 아주 오래 갔답니다. 헬렌이 마거리 캔비의 작품을 일부러 표절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린 아이고 아이들은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해서 나쁘다는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심하게 신문을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렌 캘러는 천재 소녀요 장애가 있지만 용기를 잃지 않는 위대한 영혼을 가진 아이라는 허울을 씌워놓고 그렇게 살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 봐라 헬렌 캘러는 퍼킨스 학교가 없었으면 비참한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자랑하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헬렌이 보통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자 실망하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헬렌을 감싸주었어요. 그중에는 얼음나라 요장들의 작가 마걸릿 캔비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3년 전에 손바닥에 써준 글을 기억하고 한 번 들은 이야기를 그렇게 생생하게 되살려 놓을 수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작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보태서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일은 시각과 청각이 온전한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저는 헬렌을 비난하기는 커녕 오히려 칭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음나라 왕 사건으로 몹시 괴로움을 당한 헬렌은 그 뒤부터 자기가 쓰는 글을 손바닥에 적어서 어디서 본 글인지 자기가 처음 쓴 글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곤 했습니다. 얼음나라 왕 사건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은 헬렌을 어린 천사 애니 설리번을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터스컴비아로 돌아와 조용히 지내고 있자 사람들은 헬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망가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사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헬렌과 애니 설리버는 터스컴비아로 돌아와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애니 설리버니 헬렌에게 말했어요. 헬렌 글을 좀 써보렴. 글 때문에 그렇게 혼났는데 또 글을 써요? 이번엔 네 이야기를 써봐.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네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글을 써보는 것도 좋단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힘이 솟아날 거야. 헬렌은 애니 설리번의 말에 따라 내 이야기라는 글을 써서 유스 컴패니언이라는 어린이 잡지에 보냈습니다. 헬렌은 글을 쓰면서 계속해서 애니 설리번에게 이거 내가 맨 처음 쓴 글 맞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글을 다 쓸 때쯤 되어서야 어느 정도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1893년 헬렌과 애니 설리번은 워싱턴에 가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에 참석하고 나이가라 폭포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헬렌은 폭포의 물살에 몹시 놀라워했어요. 그 다음 두 사람은 알렉산더 그레이언벨의 안내로 시카고에서 열리는 세계 박람회를 보러 갔습니다. 세계 박람회는 아메리카 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고 그 당시에 세계 과학 발전과 예술을 보여주는 박람회였습니다. 그때 전화기는 19세기 최대의 발명품으로 사람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안겨주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과학자가 기적의 소녀로 불리는 유명한 헬렌켈러와 함께 박람회장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구름같이 몰려와서 두 사람을 구경했습니다. 일반 관광객은 전시물을 만질 수 없었지만 헬렌켈러는 만져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헬렌은 신기한 물건을 만져보고 이상한 음식도 먹어보고 외국 무용수들의 춤도 구경하고 산도라는 장사의 쇼도 구경했습니다. 산도는 원래 힘이 세어서 피아노도 번쩍 끌고 진정제를 먹인 사자와 싸움도 하며 구경꾼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사실 헬렌도 후환자가 없었다면 산도처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돈을 벌어야 했을 것입니다. 헬렌이 퍼킨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버지 켈러 대위는 북부 엘라베마 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돈에 쪼들리게 된 켈러 대위는 딸을 앞세워서 돈을 버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키스라는 흥행사에게서 500달러를 받고 일주일 동안 딸을 빌려주었어요. 그래서 헬렌은 난쟁이 턱수염 난 여자 샴 쌍둥이들과 같이 키스 흥행단을 일주일 동안 따라다녔는데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헬렌의 어머니가 딸이 구경거리가 되는 걸 보느니 차라리 자기가 죽어버리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켈러 대위는 언제부터인가 애니 설레번에게 주어야 할 돈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애니 설리번은 헬렌을 떠나지 않고 여기저기서 후원금을 얻어 헬렌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러자 딸을 이용해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하던 켈러 대위는 애니 설리번을 미워했지요. 헬렌의 가장 큰 후원자는 알렉산더 그레이 연펠이었습니다. 3주 동안 발라메를 구경하고 헬렌은 또 다른 후원자 윌리엄 웨이드의 집에서 머물었어요. 그곳에서 헬렌은 이웃에 살던 존 아이언스 목사로부터 고등 수학을 배웠습니다. 한편 애니 설리버는 헬렌을 또래 여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헬렌의 아버지는 학비를 댈 능력이 없었습니다. 애니 설리버는 헬렌의 학비를 대줄 후원자를 구하기 위해 미국 청학장애아 구화교육 협회 모임에 나가 헬렌 켈러의 교육이라는 자신의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무대에 올라 발표하려니 떨려서 직접 발표를 할 수 없었어요. 벨 선생님 제발 저 대신 이 글을 좀 읽어주세요. 그러지요 설리번 선생님 마음씨 좋은 벨은 애니 설리번 의 글을 대신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명한 과학자 벨이 애니 설리번 의 스승으로서 헬렌을 도와주려는 줄 알고 기꺼이 모금을 해주었습니다. 1894년 가을 스폴딩 이라는 임심 좋은 사람이 헬렌의 교육비와 그 밖의 모든 경비를 대주겠다고 했어요. 애니 설리번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헬렌과 애니 설리번 말을 타고 센트럴 파크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그 시대에 유명했던 사람들과 사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사귄 사람들은 소설가 마크 트웨인 석유왕 존 로펠러 영국의 유명한 연극배우 헨리 어빙 등이었어요. 헬렌은 라이트 허머슨 청각장애야 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이 학교에서 앞못보는 학생은 헬렌 뿐이었습니다. 또래 여학생들은 앞못보는 헬렌과 같이 놀기 힘들어했고 헬렌도 그들과 어울리기 싫었습니다. 지리는 이해하기 힘들었고 수학은 따분했어요. 점점 학교가 싫어졌습니다. 그때 스펄딩이 헬렌에게 타자기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헬렌은 무척 기뻤어요. 헬렌은 그 타자기로 신나게 글을 썼는데 글자를 틀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애니 설리번도 이 학교가 싫었어요. 똑똑하지 못한 여학생들도 마음에 안 들고 교사들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연습을 시켜도 헬렌의 말이 늘지 않는 것이었어요. 헬렌도 자신이 말을 해도 남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걸 알고 속이 상했습니다. 1896년 1월 후원자 존 스펄딩이 갑자기 죽었어요. 스펄딩은 죽으면서 헬렌의 후원에 대해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헬렌의 후원금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족들은 헬렌의 아버지가 그에게 1만 5천 달러를 빌렸다는 걸 알고 헬렌을 이용해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윽박 찔렀습니다. 그해 6월에 헬렌의 아버지 켈러 데비도 빚을 잔뜩 쥔 채 갑자기 죽었어요. 헬렌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부림 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터스컴비아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헬렌의 어머니는 애니 설리번에게 헬렌이 무더운 엘라베마에 왔다가 병이 날까 걱정이라며 아버지의 장례식에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니 설리번이 헬렌의 손에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써주자 헬렌은 흐늦게 울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장례식에 갈 수도 없구나. 헬렌은 어려서부터 대학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버드 대학은 그때 여학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 부설대학인 레드클리프 대학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려면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캠브리지 여학교에 들어갔지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동생 밀드레드도 캠브리지로 와서 같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헬렌은 1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고 들을 수 있는 또래와 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헬렌은 친구들과 눈밭에서 뒹굴기도 하고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도 하고 떠들썩하게 웃고 떠들며 놀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수화를 할 줄 아는 선생님과 학생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외롭고 쓸쓸한 소녀를 선생님이나 친구와 이어주는 다리는 애니 설리번 이었습니다. 애니 설리번은 수업시간에 헬렌 옆에 앉아서 수화로 강의 내용을 전해주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험때는 혹시 답을 가르쳐줄지 모른다고 해서 헬렌 옆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헬렌은 캠브리지 여학교를 5년간 다닐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1년 공부하고 보니 성적이 뛰어나서 3년만 다녀도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대학 입학 자격도 얻었습니다. 헬렌은 모든 학과에서 성적이 우수했는데 특히 영어 점수는 누구보다도 좋았어요. 그러나 이런 성적은 이듬해까지 계속 되지는 못했습니다. 헬렌에게 꼭 있어야 할 정자책은 자꾸만 발행이 미루어지고 있었고 학과 과목도 헬렌이 싫어하는 과목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렌을 후원해 주던 사람들은 관심을 돌리려고 했어요. 할 수 없다 헬렌 3년 만에 졸업하려고 했는데 1년 앞당겨 2년 만에 졸업하자 그러려면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할 수 있겠니? 예, 선생님 더 열심히 할게요. 헬렌과 애니 설리버는 3년간 해야 할 공부를 2년 동안에 마치기로 하고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헬렌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미친 듯이 공부해야 했습니다. 설리번 설리번 아이를 좀 쉬게 해줘요. 저러다가 병이라도 나겠어요. 사람들이 걱정하면 애니 설리번 놀다가 바보가 되느니 공부하다가 죽는 게 나아요.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답니다. 평소에 애니 설리번 미워하고 있던 길먼 교장은 헬렌의 어머니와 후원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설리번 선생은 아픈 아이를 쉬지도 못하게 다그치고 있어요. 저대로 놓아두었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평소에 애니 설리번이 헬렌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던 헬렌의 어머니는 이참에 애니 설리번을 헬렌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헬렌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헬렌에게서 떠나세요. 뭐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헬렌을 어떻게 가르쳐 왔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 하는 거죠? 곧 대학에 가야 하는데 지금 내가 떠나면 헬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신들이 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천만에 이 아이는 내가 없어지면 당신들의 교육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요. 그러다 보면 공부는 뒷전이 되고 결국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대학이고 뭐고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겁니다. 나는 내가 애써 길러온 헬렌이 다시 그런 어둡고 침묵만 있는 세계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하지만 헬렌의 법적인 보호자인 어머니가 떠나라고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니 설리버는 너무 속이 상해서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릴까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꾹 참고 헬렌에게 가서 손을 잡고 손바닥에다 글을 썼습니다. 헬렌 나는 우리가 헤어질까 봐 두렵구나.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헬렌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너와 헤어져야 한다고 말했단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는 내가 너에게서 떠나기를 바라셔. 안되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너의 어머니가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수밖에 없단다. 헬렌은 이 이야기를 듣자 몹시 슬퍼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헬렌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문학평론가 조셉 에드가 챔버린이 길먼 선생에게 말하고 헬렌과 밀드레드를 자기 농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지요. 헬렌 너는 이제 너의 어머니와 지낼지 아니면 설리번 선생님과 지낼지 선택을 해야 한다. 왜 그래야만 하나요? 헬렌은 자기가 좋아하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설리번 선생님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너를 가르치려고 하신단다. 헬렌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지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어머니보다는 애니 설리번 선생님이었습니다. 헬렌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에드 아저씨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와 선생님 가운데서 한 분을 선택해야 한다면 선생님을 선택하겠어요. 제발 애니 설리번 선생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알았다.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선생님과는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마. 헬렌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니 설리번 죽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니 설리번 켈러 부인에게 전보를 쳤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게도 전보를 쳤습니다. 벨은 전보를 받자 즉시 비서를 보내서 두 사람을 떨어뜨리려는 모든 음모를 막아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원자 허튼 부인도 길먼 교장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가여운 소녀가 의지하고 있는 설리번 선생을 내쫓는 건 아동 학대 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돈은 헬렌과 설리번 선생 두 사람을 후원하는 것이니 두 사람을 갈라놓는 다면 후원금을 모두 돌려주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 말을 들은 길먼 교장은 속이 상하긴 했지만 애니 설리번 헬렌 헬렌 에게서 떼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악한 애니 설리번 순진한 헬렌 제멋대로 조종하게 두어선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애니 설리번 만큼 헬렌 을 잘 알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들을 물리치고 나서 애니 설리번 과 헬렌 은 더 가까워 졌어요. 1900년 헬렌 은 대학 입학 자격 시험 을 치르고 그 해 가을 레드 클리프 대학 에 입학 했습니다. 축하한다 헬렌 너는 장애자로서 대학 에 입학 한 첫 번째 사람 이야. 고맙습니다 선생님. 헬렌 과 애니 설리버는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헬렌도 스무 살에 당당한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입학하고 보니 대학은 헬렌이 꿈꾸던 그런 낭만이 가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헬렌은 레드클리프 대학에서 자기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장애인 이라는 사실을 전보다 더 뚜렷이 느꼈습니다. 같은 과 친구 중에서 수화를 할 줄 아는 친구는 딱 한 명 뿐 이었고 교수들 중에서도 헬렌 과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뿐 이었습니다. 애니 설리버는 교실이나 휴게실 혹은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제잘거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손에 적어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헬렌은 자기가 그들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느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헬렌과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선물도 주고 강아지를 사주기도 했지만 그들도 헬렌과 친하게 지낼 방법을 몰라서 가깝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된 윌리엄 앨런 닐슨은 헬렌과 이야기하려고 직접 수화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 위원들과 직원들 교수들은 은근히 헬렌과 애니 설리번을 무시했어요. 애니 설리번은 눈도 끔적하지 않았지만 헬렌은 친구들이나 교수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자기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추금기처럼 차가웠어요. 그리고 학교는 내가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바쁘게 돌아갔지요. 대학은 배우고 생각하는 곳이 아니더군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책은 모두 점자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니 설리번이 읽어주어야 했고 교수들의 강의 내용을 필기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애니 설리번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수화로 전해주는 걸 받아 읽기도 힘들었어요. 공부 시간이 끝나면 기숙사에 돌아와서 기억을 더듬어가며 강의 내용을 점자 타자로 쳐서 기록해두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렇게 남대보다 몇 배를 노력해도 늘 충분히 공부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헬렌은 스스로를 뒤떨어지고 처진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 시간에는 애니 설리번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었지만 시험을 볼 때는 애니 설리번과 함께 교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인 학장은 애니 설리번이 헬렌에게 가르쳐준 답을 쓴다고 생각해서 애니 설리번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두 명의 감독관을 헬렌에게 보내서 엄하게 감독하게 했습니다. 한 명은 헬렌을 감독하고 다른 한 명은 감독하는 사람을 감독했습니다. 감독관이 시험 문제를 불러주면 헬렌은 타자기로 답을 썼지요. 이렇게 두 명의 감독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헬렌 혼자서 답을 쓰는 걸 보고 사람들은 비로소 헬렌에 대한 의심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어떻게 공부한단 말이야? 그렇게 둘러들지 말고 애니 설리번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솔직히 말하시지? 애니 설리번은 그런 말도 못 들은 채 했습니다. 오히려 감독관 중에 한 사람이 헬렌 또래의 잘생긴 청년이라는 걸 알고 헬렌의 가정교사로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보세턴에 온 헬렌의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이 청년은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 청년은 무척 매력있고 잘생긴 젊은이에요. 헬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떡해요? 그렇게 되면 대학 공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점도 있겠네요. 애니 설리번도 헬렌이 사랑에 빠져서 공부를 소홀히 하는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헬렌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걱정 마세요. 헬렌의 어머니는 헬렌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내 딸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 기르는 힘든 일을 어찌 할 수 있겠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해. 그래서 아예 딸이 남자에게 관심조차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애니 설리번도 헬렌이 사랑에 빠져서 공부를 그만두는 걸 원치 않았지요. 헬렌은 두 사람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사글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언 벨은 그런 헬렌을 가엾게 여기고 이렇게 말했어요. 헬렌 너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착한 아가씨야. 내가 원한다면 사랑을 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 아저씨 저 같은 사람과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려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전 그런 꿈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안해요. 아니다. 사랑은 장애를 얼마든지 뛰어넘는 단다. 그러니 누군가 너를 사랑해서 결혼하기를 원하고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너의 장애를 들먹이면서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듣지 마라. 내 행복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해. 알겠니? 사실 알렉산더 그레이언 벨의 부인도 청각장애인 이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청각장애인 이라는 걸 조금도 거리끼지 않고 사랑해서 결혼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애인의 결혼을 보통 사람의 결혼과 달리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헬렌의 주변 사람들은 장애인의 결혼에 대해 그런 너그러운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특히 헬렌의 어머니는 가여운 딸이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았지요. 장애인을 신기하게 생각하고 가까이 왔다가도 함께 생활해보고 불편하면 버리고 떠날 거야. 그러면 너에게는 상처만 남게 된단다. 그러니 아예 사랑이니 결혼 같은 건 생각지 말아라. 걱정 마세요. 저는 결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사랑과 결혼, 자식 낳아 기르는 일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을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니 우울했습니다. 헬렌은 우울한 생각을 잊으려고 열심히 책을 읽었지요. 헬렌은 특히 역사와 철학 책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애니 설리버는 헬렌에게 책을 읽어주다 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글자가 점점 안 보이는 구나. 눈이 더 나빠진 모양이야.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가 봐요. 좀 쉬세요. 그래 쉬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애니 설리번의 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헬렌의 공부를 돕느라고 책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전부터 좋지 않던 돈이 더욱 나빠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까이 있는 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좋아. 써야 할 글은 태상 같은데 이렇게 시력이 나빠졌으니. 애니 설리번은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선생님 대신 타자를 쳐드릴게요. 헬렌은 타자를 잘 쳤습니다. 미안하다 헬렌. 내가 너에게 짐이 되는 구나. 아니에요 선생님 무슨 글이든 가져오세요. 제가 다 쳐드릴게요. 헬렌은 애니 설리번의 편지 보고서 논문 등 모든 글을 대신 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애니 설리번의 생각을 보다 깊이 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애니 설리번이 점점 시력을 잃고 있는 것이 두려웠어요. 나는 시력을 완전히 잃으면 죽어버릴 테다. 안 돼요 선생님 선생님은 저를 두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헬렌은 애니 설리번이 죽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죽을 수 있는 강한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까 봐 두려웠습니다. 선생님 제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세요. 예? 헬렌은 날마다 졸랐어요. 애니 설리번은 더 고집을 피우지 못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애니 설리번의 눈을 진찰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이 너무 비루해서 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눈을 쉬게 하지 않으면 정말 시력을 잃게 될 겁니다. 내가 쉬면 헬렌의 공부는 어떻게 해요? 애니 설리번은 비록 자신이 시력을 잃는 한이 있어도 헬렌의 공부를 돕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고집센 애니 설리번을 타일렀어요. 지금은 헬렌의 공부보다 설리번 선생님의 눈이 더 중요합니다. 쉬기만 하면 시력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알겠어요. 애니 설리번은 통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헬렌의 공부를 도와주는 걸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지요. 병원에 다녀온 애니 설리번에게 헬렌이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해요? 눈을 쉬게 하면 좋아진다는 구나 그걸 누가 모르니? 자 공부하자. 애니 설리번은 헬렌의 책을 폈습니다. 헬렌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배운 건 다 기억나요. 선생님이 대신 써주실 필요 없어요. 그거 참 다행이 구나. 선생님 좀 쉬세요. 그래. 애니 설리번은 눈을 감고 쉬었습니다. 헬렌은 애니 설리번을 쉬게 하려고 수업시간에 들은 이야기가 모두 생각난다고 둘러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수업시간에 더욱 열심히 들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애쓰며 공부하다 보니 헬렌은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빈혈로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 사람들은 또 애니 설리번 선생님이 나에게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서 병이 났다고 욕할 거야. 헬렌은 사람들이 애니 설리번을 욕할까 봐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다행히 레드클리프 대학 2학년 때의 공부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헬렌과 애니 설리번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영어 장문을 가르치는 코플랜드 교수가 헬렌에게 말했어요. 헬렌 너는 글쓰기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것 같구나. 글을 좀 써보렴. 제가 어떻게 글을 써요? 저는 아는 것이라고는 책에서 배운 것 뿐인걸요. 그런 것 말고 지금껏 네가 살아온 이야기를 써봐. 그건 너 말고는 아무도 쓸 수 없는 이야기잖아. 오직 너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데 그걸 써서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보렴. 그러면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할 거야. 너는 글 재주가 좋으니 틀림없이 잘 쓸게다.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남과 같아지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같아질 수는 없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현실을 모르고 꿈만 꾸었던 셈이었어요. 이제부터 저는 있는 그대로의 헬렌 켈러로 살겠어요. 그리고 헬렌 켈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글을 써보겠어요. 헬렌 은 코플랜드 교수의 격려에 힘입어 자신의 삶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코플랜드 교수는 헬렌의 글을 보고 크게 감동했지요. 헬렌의 글은 내가 가르친 어떤 학생의 글보다 뛰어나다. 낱말의 선택이나 문장 어디 하나 고칠 곳이 없다. 헬렌의 글을 본 레이디 솜 저널 이라는 잡지의 편집자가 이 글을 자기들 책에 5개월간 연재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원고료로 3천 달러를 주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헬렌은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기뻐서 계약서에 얼른 서명을 했어요. 그러나 곧 후회를 했습니다. 왜 왜 그러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글까지 쓰려니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아직 원고를 쓰지도 않았는데 책에는 헬렌 켈러가 자신의 삶을 글로 써서 연재할 거라고 선전하고 있잖아요. 아 이 일을 어쩌니 내가 눈으로 글자를 읽을 수 없으니 헬렌은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타자기로 혹은 점자로 글을 써두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편집해야 할 애니 설리번이 눈이 나빠져서 글을 읽을 수 없게 되었으니 여간 답답하지 않았지요. 누군가 눈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때 친구가 하버드 대학교 영어 강사인 존 엘버트 메이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스물다섯 살의 훤칠한 청년 이었는데 이미 널리 알려진 작가 였어요. 그는 애니 설리번 과 함께 헬렌이 써놓은 자료를 보면서 편집을 도와주 었습니다. 메이시는 보통 글씨를 애니 설리번 점자를 읽으면서 헬렌이 써놓은 글을 편집해서 무사히 잡지 연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메이시는 헬렌의 글에 감동을 느껴 헬렌이 쓴 글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여기저기 출판사를 찾아다니고 그들과 밀고 당긴 끝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더블데이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주었습니다. 이리하여 1903년에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을 들었지만 어쩐 일인지 그다지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의 내가 살아온 이야기는 1996년 뉴욕 공립도사관 선정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도서 100권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고 지금도 꾸준히 팔리는 고전이 되어 있습니다. 1904년 6월 28일 23번째 생일이 막 지난 헬렌 켈러는 레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녀의 졸업장에는 전 과정을 수료했으며 특히 영문학의 우수함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강당 앞에는 헬렌 켈러가 대학을 졸업하는 모습을 보려고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저 졸업장을 애니 설리번 선생에게 주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애니 설리번 선생이야말로 대학 졸업장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애니 설리번은 그런 소리엔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헬렌이 1등을 하지 못한 것이 분해서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헬렌은 시각 청각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된 것입니다. 졸업식이 끝난 뒤에도 애니 설리번은 계속 기분이 나빴습니다. 어째서 헬렌이 공부에 좀 더 욕심을 내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조금만 더 노역했으면 1등을 했을 거 아냐? 애니 설리번은 자신이 거의 짐승같이 난폭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암흑 속에 갇혀있던 7살짜리 아이를 온갖 정성을 다해 가르쳐서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아이가 1등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지요. 그러나 헬렌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홀가본 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헬렌의 출판일을 도와주던 존 메이시와 애니 설리번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존 메이시는 27살이었고 애니 설리번은 38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1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었고 애니 설리번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존 메이시는 하버드 밖에서는 전혀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헬렌 나는 누구하고든지 결혼하지 않겠어. 어머나 선생님 존을 사랑하시면서 결혼하지 않는 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헬렌은 진심으로 두 사람이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애니 설리번은 자기가 결혼하면 헬렌과 자기 사이가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망설였습니다. 존은 절대로 헬렌과 멀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헬렌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오세요. 만일 헬렌이 우리 결혼을 찬성한다면 저도 결혼을 생각해보지요. 존은 헬렌에게 와서 결혼을 승낙해 달라고 했습니다. 헬렌은 기꺼이 승낙하고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하여 1905년 5월에 메사추세츠 랜덤 농장에서 애니 설리번과 존 메이시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 농장은 몇 년 전에 애니 설리번과 헬렌이 스폴딩 설탕 회사 주식을 받아서 산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존 메이시와 어울리는 신부감은 나이 많은 애니 설리범보다 젊고 예쁜 헬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헬렌은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형부가 생겨서 기쁘기만 했지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 부부는 뉴올리언스로 신혼여행을 떠나고 헬렌은 어머니와 함께 더스컴비아로 갔습니다. 아 왜 이렇게 쓸쓸하지 겨우 며칠이면 선생님이 돌아오실 텐데 애니 설리번이 떠난 자리는 너무 허전했습니다. 어머니와 수바로 이야기를 나누긴 했어도 쓸쓸하긴 마찬가지였어요. 헬렌은 마치 넓고 넓은 세상에 자기 혼자 남겨진 듯 외로웠습니다. 며칠 뒤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종과 애니 설리번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오셨어요? 헬렌이 보고 싶어서 왔어. 신혼여행은 어떡하구요? 너랑 같이 가려고 널 데리러 온 거야. 세상에 헬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애니 설리번도 헬렌과 헤어져서는 쓸쓸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가다가 돌아와서 헬렌을 데리고 갔습니다. 세 사람은 정말 즐거운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랜덤 농장으로 돌아오자 이런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헬렌이 질투가 나서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람들은 헛소문을 믿고 헬렌을 위로하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어요. 헬렌은 그런 편지를 받으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정말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누군가 내 장애를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갈 걸 생각하면 끔찍해요. 나는 이미 내 장애에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누군가 나와 함께 산다면 그는 자기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니까요. 나는 져야 할 필요가 없는 짐을 진 남자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헬렌은 애니 설리번의 결혼이 마치 자기의 결혼인 것처럼 기뻤습니다. 늘 애니 설리번과 둘이서만 생활하다가 젊고 건강한 남자가 또 한 사람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랐어요. 애니 설리번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말을 타고 미친 듯이 달리곤 했지요. 선생님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시면 제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세요? 미안하구나 헬렌 다시는 안 그럴게. 애니 설리번이 가끔씩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짓을 하는지 헬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애니 설리번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 같은 것이라는 것을요. 존은 애니 설리번과 헬렌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누구보다 뛰어난 교육자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시각 청각 장애아를 가르치는 교사가 헬렌처럼 뛰어난 아이를 만나면 누군들 그렇게 길러내지 못하겠느냐고 말하지만 존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자기 아내 애니 설리범만이 헬렌을 가르칠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존은 농장에 400미터쯤 밧줄을 쳐놓았습니다.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헬렌은 그 밧줄을 잡고 혼자 산책을 할 수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세 사람이 같이 산책을 했는데 그럴 때 존과 애니 설리버는 재미난 이야기를 해서 세 사람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또 2인승 자전거를 타고 구불구불한 길을 달리기도 했는데 헬렌은 빨리 달릴수록 신나했어요. 헬렌 자전거가 쳐박혀도 난 몰라. 괜찮아요 형부 달려요. 랜덤 농장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헬렌은 열심히 글을 썼고 애니 설리번과 존은 그 글을 호되게 비판도 하고 잘 썼다고 칭찬도 해주고 편집도 해주었습니다. 존은 평론도 하고 소설도 쓰고 시도 쓰는 뛰어난 문학가 였어요. 그런 그가 헬렌의 글을 비평해주고 다듬어준 것은 헬렌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헬렌의 문학적 작업을 도와준 사람은 주로 존이었습니다. 헬렌은 존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글을 썼어요. 내가 사는 세상은 헬렌이 쓴 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헬렌의 삶과 세상에서 받은 느낌을 아주 자세히 그려놓았지요. 1910년에는 돌담의 노래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존은 헬렌이 좀 더 멀리 돌아다닐 수 있게 하려고 농장에 긴 돌담을 쌓았어요. 그때 헬렌이 돌을 나르고 담을 쌓으며 느꼈던 감정을 긴 시로 쓴 작품이 돌담의 노래였습니다. 헬렌은 얼음나라 왕 사건 이후로 문학 작품을 쓰길 꺼려왔으나 아주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마음에 어떤 감동을 느낄 때 저절로 시를 쓰게 되었어요. 이런 작품들을 발표하지 않고 그냥 모아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누구의 어느 작품과 비슷한지 알지 못해서 불안해했지요. 그러던 헬렌이 돌담의 노래를 출판한 것은 존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책은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헬렌이 쓴 문학책은 출판사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헬렌이 장애인에 관한 책만 쓰기를 바랬습니다. 어느덧 돈이 떨어져 랜덤 농장도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헬렌의 친구들은 앤드류 카네기를 찾아가서 헬렌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지요. 카네기는 기꺼이 헬렌에게 해마다 5천 달러씩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정도면 헬렌이 수입이 없어도 편히 살 수 있는 돈이었지요. 그러나 헬렌은 카네기에게 쌀쌀맞은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일하고 노력해서 제 삶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는 저의 이런 노력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헬렌은 오랫동안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공부하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한 어엿한 지성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남의 도움에 의지해 살고 싶지 않았지요. 그 무렵 헬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깊이 사랑해주던 후원자 히스 클레멘스 같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헬렌은 충격이 컸지만 그들의 죽음을 차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녀 곁에 존 메이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메이시는 열렬한 사회주의자였어요. 그와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다 보니 헬렌도 어느새 사회주의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존 메이시는 미국 사회주의라는 책을 써서 파업하는 노동자 편을 들었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건 록펠러 카넥이다. 그는 부자들을 마구 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존은 애니 설리번 헬렌과 함께 부자들의 도움으로 편히 살고 있었으면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뻔뻔스러운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생각지 못한 헬렌은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 부자와 싸워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장애인이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이 주는 공산당 이론에 관한 책을 읽고 사회주의자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는 걸 반대했고 사회주의자가 쓴 책에 서문을 썼으며 열렬하게 여성 참전권을 주장했습니다. 1913년 헬렌은 어둠 밖으로 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이 책에서 헬렌은 자기가 사회주의자가 된 이유와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이야기를 수필 형식으로 썼습니다. 이 책은 헬렌을 천사로 알고 있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여러 후원자들이 등을 돌렸고 헬렌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자신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천사의 탈을 벗어던진 헬렌은 본격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각장애인 복지관 설립 점자의 통일 신생아 눈병 예방 등 많은 일을 위해 열심히 글을 쓰고 강연도 했습니다. 애니 설리버는 그런 헬렌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헬렌 너는 노동자도 아니면서 사회주의자 노릇을 하고 있구나. 잘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라. 선생님 저는 정말 사회주의자 에요. 그리고 여성도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같이 행복하게 살려면 세상은 변해야 해요. 저는 그런 변화를 위해 일하겠어요. 뭐 여자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정말 웃은 소리 다 듣겠구나. 그런 일은 눈으로 보고 듣는 건강한 남자도 하기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장애를 가진 여자가 뭘 어떻게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니? 애니 설리버는 헬렌의 정치적 활동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헬렌의 사회주의 활동이 기부금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큰 흉이 된다고 생각했지요. 헬렌은 애니 설리번 존 메이시와 함께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리는 루이지에나 상품 박람회에 갔습니다. 이런 데를 뭐 하러 오자고 했니? 애니 설리번은 상품 박람회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시각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질 거예요. 헬렌은 자기가 그곳에 참석하면 박람회를 보러 온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보고 시각 청각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곳에서 연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람회는 10월 18일을 헬렌 켈러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헬렌 켈러를 보러 모여들었습니다. 넓은 강당은 발 들여놓을 틈 없이 사람들이 꽉 차고 강당 주변에는 미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있었지요. 헬렌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헬렌은 사람들에게 밀려서 옷이 찢어지고 모자에 달려있던 장미장식품이 떨어져 나갔어요. 경비원들이 달려와서 사람들을 밀어내서 겨우 안으로 들어가 연단에 오른 헬렌은 매우 똑똑한 발음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다리를 가져온 사람들이 창문에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와서 창틀에도 가득 앉았습니다. 헬렌이 시각 청각 장애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감동적인 연설을 마치자 시각 장애야 쌍둥이가 나와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줄줄 흘렸지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헬렌을 구경하고 장애 어린이가 연주하는 걸 신기하게 여기긴 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헬렌을 질투했지요. 저 여자가 헬렌 켈러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학도 나오고 저렇게 말도 잘할까? 집안이 부자지 애니 설리번 같은 훌륭한 선생이 있지. 그러니 저렇게 될 수 있었겠지. 설리번 같은 선생이 있다면 누군데 저렇게 될 수 없겠어? 정말 팔자 좋은 여자구만. 저 여자는 부자이면서 유식한 사람들하고만 사귀고 우리 같은 가난하고 불쌍한 장애인은 상대도 안 해. 흥 그러면서 장애인을 위해야 한다고 말은 잘도 하는 구만. 헬렌은 장애인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알고 깊이 실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이 저를 미워하다니 정말 슬퍼요. 선생님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을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겠어요. 헬렌 켈런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좀 더 똑똑한 목소리로 강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스 음악학교 교사 찰스 화이트에게서 목소리를 가다듬는 교육을 받았어요. 찰스 화이트는 청각 장애자들의 목소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노래를 개발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보스 보스 음악학교 교사 찰스 화이트에게서 목소리를 가다듬는 교육을 받았어요. 찰스 화이트는 청각 장애자들의 목소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노래를 개발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목소리를 아름답게 하는 교육을 받은 헬렌 켈런은 전보다 훨씬 좋은 소리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헬렌 켈런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 눈을 수술했어요. 안그래도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균형 잡혀서 아름답기는 했지만 왼쪽 눈이 튀어나온 데다 눈이 흐려서 누구나 그녀가 장애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도는 대신 예쁜 유리 눈을 끼웠어요.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가짜눈은 헬렌 켈러를 훨씬 아름답게 해주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외모를 가꾸 는데 많은 노력과 돈을 쓴 까닭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돈이 필요 했어요. 존은 돈을 벌 줄 몰랐고 애니 설리번 과 헬렌 켈러가 글을 써서 버는 돈은 늘 모자랐지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돈벌이에 나서기 전에 겉모습을 가꾸어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기왕이면 정확한 말을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게 낫겠지요. 헬렌 켈러가 이렇게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모습을 바꾸면서 돈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애니 설리번 과 존 메이시는 점점 사이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온통 헬렌에게만 신경을 쓰느라고 내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 존은 아내가 헬렌 켈러만 돌본다고 화를 냈지요. 애니 설리번도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헬렌이 왜 저렇게 고생하는지 모르세요? 당신이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았다면 헬렌도 훨씬 고생을 덜할 거예요. 두 사람은 날마다 싸웠습니다. 애니 설리버는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건강이 크게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니 설리버는 더 이상 헬렌 켈러를 돌볼 수 없게 되자 존은 헬렌 켈러를 워싱턴에 사는 레노어 스미스의 집으로 보냈어요. 워싱턴으로 가기 전에 헬렌 켈러는 병원으로 애니 설리번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애니 설리번은 어찌나 몸이 약해졌는지 손가락으로 글자를 쓸 수도 없었어요. 이런 일은 헬렌 켈러가 애니 설리번을 만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가슴이 아파서 차마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옆에 있으면 애니 설리번이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서 워싱턴으로 떠났습니다. 다행히 애니 설리번의 병은 차츰 나아졌어요. 애니 설리번은 병이 조금 낫자 헬렌 켈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헬렌 켈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애니 설리번은 병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헬렌 켈러에게 말했습니다. 헬렌 다시 목소리 공부해야지. 선생님 제 걱정은 마세요. 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넉 달 뒤 헬렌 켈러와 애니 설리번은 강연 여행을 떠났습니다. 맨 처음 간 곳은 유저지의 몽클레어였어요. 헬렌 켈러의 첫 강연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손 또는 감각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연설이었는데 헬렌 켈러는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그동안 연습한 발성법을 잊어버리고 벌벌 떨면서 목소리를 낮추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행분하면 목소리가 자꾸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에 신경쓰느라고 말을 제대로 못한 헬렌 켈러는 울면서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청중은 헬렌 켈러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지요. 헬렌 사람들은 너의 목소리보다 네가 한 말에 감동해서 박수를 치고 있어. 정말 그럴까요? 그럼 그렇고 말고 헬렌 켈러는 사람들이 보여준 뜨거운 감동에 힘입어 그해 봄 여러 행사에 참여하여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연도 하면 할수록 늘어서 얼마 후에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1912년 겨울 가수이며 배우인 조제트 루블랑이 랜덤에 와서 이틀 동안 헬렌 켈러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파랑새의 작가 마테를링크와 친구였어요. 그녀는 이듬해 파랑새를 찾은 여인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애니 설리번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첫 헬렌 켈러의 이야기였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헬렌 켈러의 모습을 아름답고 지성미가 넘친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무엇인가 빠져있다. 무엇이 모자랄까 나는 수없이 생각해보았다. 그러다가 나는 거울을 생각했다. 우리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꾼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단 한 번도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여인. 바로 그 점이 그녀를 표정없는 쓸쓸한 여인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조제트가 헬렌 켈러와 애니 설리번을 잘 안다고 글을 썼지만 그때 헬렌 켈러와 애니 설리번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애니 설리번과 조는 밤마다 싸웠어요. 두 사람은 헬렌 켈러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나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헬렌 켈러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집안에 가득한 미움과 슬픔과 공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지요. 조는 헬렌 켈러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사장이고 당신은 비서고 격리부장이야. 당신은 헬렌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보살펴주지. 그러나 정작 남편인 나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잖아. 이러고도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할 수 있어? 난 이제 더 이상 당신들하고 같이 있기 싫어. 진잘머리가 나. 조는 1913년 5월에 혼자 배를 타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헬렌 켈러와 애니 설리번은 다시 강연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행 도중에 애니 설리번이 독감에 걸려서 심하게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지배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돈을 벌지 못하자 생활이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애니 설리번은 병으로 앓고 있었지요. 헬렌 켈러는 할 수 없이 카네기에게 전해준다던 후원금을 받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곧 카네기로부터 돈이 왔어요. 열렬한 사회주의자였던 헬렌 켈러가 카네기에게 거절했던 돈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카네기 연금을 받아들여야 했을 때의 창피스러웠던 마음을 한 번도 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존은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더욱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술을 마셨고 애니 설리번 과 무섭게 싸웠지요. 그 무렵 존은 보스턴 헤럴드라는 신문사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서 피터 페이건 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1916년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 하고 있었어요. 헬렌 켈러는 전쟁 반대의 연설을 하러 다녔습니다. 이때 마침 비서 폴리 톰슨이 휴가를 가고 없었기 때문에 피터 페이커이 헬렌 켈러의 연설 여행에 동행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수화를 배워서 헬렌 켈러의 연설을 통역해 주었지요. 그러나 이 연설 여행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들떠서 헬렌 켈러의 전쟁 반대 연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크게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존 메이시는 집을 나가버리고 없었고 애니 설리버는 알아두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니 설리버는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청중들은 내 불행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고 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해. 그렇지 헬렌? 그럼요 선생님 어서 기운을 내세요. 그리고 다시 연설하러 가요. 그래 그러자꾸나. 하지만 애니 설리버는 좀처럼 연설여행을 다닐 만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휴가에서 돌아온 비서 폴리는 애니 설리버는 데리고 레이크 플래시드로 요양을 떠나고 헬렌 켈러는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 밀드레드의 집으로 가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애니 설리번 없이 생활할 생각을 하니 슬프고 우울했어요. 선생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헬렌 켈러는 다시 어렸을 때의 그 고독하고 쓸쓸한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아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피터 페이건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피터 어쩐 일이세요? 헬렌 켈러는 느낌으로 누가 들어왔는지 알았습니다. 피터 페이건은 헬렌 켈러의 손을 가만히 쥐었어요. 그리고 조용조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헬렌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어요. 아 헬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럴 리가요. 정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왜요? 당신은 그토록 지혜로우면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헬렌 켈러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애니 설리번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돌봐줄 수 없고 또 언젠가는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시겠지요. 그러면 누가 선생님처럼 당신을 돌봐줄 수 있을까요? 피터 페이건의 말은 헬렌 켈러도 늘 생각하고 두려워하던 일이었습니다. 헬렌 나와 결혼해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만은 못하겠지만 당신을 돌봐주겠어요. 헬렌 켈러는 깜짝 놀랐습니다. 피터 나는 헬렌 켈러는 숨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헬렌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사랑해왔어요. 그래서 당신만 좋다고 하면 결혼해서 남은 인생을 같이 헤쳐나갈 생각입니다. 헬렌 켈러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한 햇살이 그녀의 머리 위로 짝 비치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피터 페이거는 스물아홉 살의 헌칠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 장애자이긴 하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처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또래의 처녀들처럼 잘생긴 청년과 사랑하고 결혼하는 꿈을 꾸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비롯하여 주위 사람들이 헬렌 켈러는 결혼해선 안 된다고 말해왔으므로 일찌감치 자기는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헬렌 켈러 켈러에게 사랑할 기회가 오면 사랑하고 결혼하라고 권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기에게도 이런 사랑이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녀는 벨의 말대로 자기에게 다가온 사랑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터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이 기쁜 소식을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어요. 안됩니다. 헬렌 어머니는 나를 싫어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틀림없이 우리 결혼을 반대하실 거예요. 당분간은 어머니께 비밀로 해둡시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가 나를 좋아하시게 되면 그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요. 헬렌 켈러는 피터 페이건 과의 사랑을 어머니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기들의 사랑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사랑받는 기쁨도 줄어드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컹 열리며 어머니가 뛰어들어갔습니다. 헬렌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니? 예? 그 녀석과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기에 신문이란 신문이 다 이런 기사를 쓴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말해. 어머니는 화가 나서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헬렌 켈러는 모른 척하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그 사람이랑 약혼했니? 결혼 허가서를 신청했다며? 아니요. 아니에요. 모두 헛소문이에요. 헬렌 켈러는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분한 어머니의 화가 가라앉기를 바라면서 태어난 척 머리를 빗었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속지 않았습니다. 애니 설리번 선생님 앞에서도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니? 예. 애니 설리번 은 이미 헬렌 켈러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헬렌 켈러의 얼굴에 기쁜 빛이 감돌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행복하고 명랑한 몸짓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애니 설리번 헬렌 켈러가 그와 결혼해도 자기가 하던 일을 잊거나 소홀히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을 굳이 반대할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몹시 화가 나서 피터 페이건을 집 주변에 얼신도 못하게 하고 헬렌 켈러에게 많은 사람 앞에서 피터 페이건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헬렌 켈러가 누구하고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 말을 변호사를 통해 문서로 써서 널리 공표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헬렌 켈러와 피터 페이건은 남의 눈을 피해 계속 만났습니다. 헬렌 우리 도망갑시다. 좋아요 우리 도망가요. 헬렌 켈러와 피터 페이건은 도망을 가기로 했어요. 그들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헬렌 켈러와 어머니가 엘라베마로 돌아갈 때 배를 타고 가다가 사바나 항에 내려서 몽고매디엔 기차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피터 페이건이 헬렌 켈러를 납치해서 플로리다로 가면 거기서 피터 페이건의 친구인 목사가 두 사람의 주례를 서기로 했지요.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짜고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어머니가 피터 페이건이 같은 배표를 샀다는 걸 알고 배를 타려던 계획을 바꾸어 기차를 탔기 때문이었어요. 피터 페이건은 그런 줄도 모르고 혼자 배를 탔습니다. 피터 페이건은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지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밀드레드는 헬렌 켈러가 현관문 앞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 서 있는 걸 보았어요. 그 사람은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날아갈 듯이 빠른 손놀림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밀드레드는 헬렌 켈러에게 가려다가 어머니에게 가서 말했어요. 어머니 어떤 사람이 현관에서 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 놈이 왔구나. 그 놈이 누군데요? 피터 페이건 내 이 녀석을 그냥 두지 않을 테다. 여보게 총을 가지고 오게. 헬렌 켈러의 어머니는 2층에 있는 밀드레드의 남편에게 총을 가져오라고 소리쳤어요. 밀드레드의 남편은 총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밀드레드의 남편이 총을 가지고 오자 세 사람은 함께 현관으로 갔습니다. 피터 페이건 꼼짝 마라. 켈러 부인 피터 페이건은 총을 들고 나타난 헬렌의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총구 앞에서 침착하게 말했어요. 헬렌과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내 속셈을 모를 줄 알고 너는 헬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탐내는 거야. 너 같은 녀석은 자기 욕심을 다 채우면 헬렌을 버리고 떠날 테지. 그렇지 않으면 멀쩡한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랑 사랑을 하겠어? 그렇지 않아요. 저는 헬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곁에서 도와주려고 결혼하려는 겁니다. 듣기 싫어. 썩 물러가. 그렇지 않으면 쏘아버릴 거야. 피터 페이거는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밀드레드는 현관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잠을 깼습니다. 여보 누가 현관에 있나 봐요. 나가보세요. 헬렌이야 밀드레드 남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니라구요? 정말 헬렌이었어요. 헬렌 켈러가 어떻게 피터 페이컨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날 밤 같이 달아나기로 한 모양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여행 가방을 꾸려가지고 피터 페이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피터 페이컨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여운 언니 지난번에 그 사람을 그렇게 쫓아버리지 말걸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다니. 아 불쌍한 우리 언니 밤새도록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며 서있는 헬렌 켈러를 보고 밀드레드 부부는 후회했습니다. 피터 페이건이 그날 왜 오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헬렌 켈러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조용히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몹시 슬펐어요. 그러나 자신의 사랑을 가로막은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헬렌 켈러는 이 짧은 사랑을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짧은 사랑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기뻤어요.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때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았을 뿐입니다. 헬렌 켈러의 어머니는 이 일을 애니 설리번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슬픈 일을 겪고 있을 때 애니 설리번은 폴리와 함께 푸에르 토리코에서 휴양을 하고 있었어요. 헬렌 켈러는 가족과 함께 다시 평온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의 가족은 오랜만에 그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헬렌 켈러가 많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헬렌 켈러는 그들이 싫어하는 사회주의자가 되어 있었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며 부러지셨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헬렌 켈러는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소비에트 러시아를 찬양하는 연설을 했어요. 동쪽에서 새 별이 떴다. 전지나라 동지역 러시아 혁명의 현장으로 헬렌 켈러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헬렌 켈러가 정치가가 됐네? 역 안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생각을 드러낼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 거침없이 자기 생각을 드러내어 연설하는 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즈음 세계산업노동자 동맹의 조직책 조셉 힐세트롬이 어느 가게 주인을 죽였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건의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셉 힐세트롬의 사형은 집행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사형 반대운동을 벌였어요. 헬렌 켈러는 또 가족 계획 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이미 많은 어머니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어린이들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은 어린이를 괴롭히는 일이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는 인류에게 재앙이 된다. 그러니 알맞게 낳아서 잘 기르도록 해야 한다. 가족들은 헬렌 켈러의 사회활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가족을 물고 때려 피를 흘리게 하던 불같은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어린 헬렌 켈러는 화가 나면 짐승처럼 난폭하게 굴었지만 이제 지성인이 된 헬렌 켈러는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옳지 않다고 느끼는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헬렌 켈러의 사회활동 때문에 몹시 창피스러웠어요. 특히 헬렌 켈러가 유색인종을 신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을 때는 무척 난처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글이 엘라베마의 신문에 실리자 남부 사람들은 헬렌 켈러가 자기 고향을 배신했다고 화를 냈어요. 헬렌 켈러는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한 북부 여자에게서 교육을 받아서 자기 고향을 배신했다. 아니 헬렌 켈러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북부 여자의 생각을 앵무새처럼 따라했을 겁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여자가 뭘 알겠어요? 어쨌든 켈러 양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자기를 길러준 고향을 배신한 거요. 사람들은 흥분해서 헬렌 켈러를 비난하고 그 가족을 미워했습니다. 헬렌 나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뭐라고 말을 좀 해보렴. 어머니 저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한 것뿐이에요. 결국 헬렌 켈러는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 발 물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난처한 일은 헬렌 켈러가 전쟁 문제에 끼어든 것이었어요. 나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독일을 미워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나는 베토벤과 괴테 칸트와 칼마르크스의 나라 독일을 두 번째 조국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의 독일어판 인쇄를 전쟁에서 눈을 잃은 독일 병사들에게 바칩니다. 이 말을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독일 편을 들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고 엄청난 미움을 샀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눈을 잃은 프랑스 병사가 먼저 헬렌 켈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또 그녀가 프랑스 병사를 돕지 않는 것은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프랑스어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꼬 엘렌 켈러는 한때 자기를 우러러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두 적이 된 것 같아 쓸쓸했어요. 문득 애니 설리번이 죽으면 누가 자기를 돌봐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헬렌 켈러는 애니 설리번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선생님 솔직하게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만일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돌보아 주시지 못하면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하지요? 애니 설리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헬렌 나는 언젠가 네가 이런 문제에 부닥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 끝에 존이 너를 도울 수 있을 비록 존과 나는 이제 사랑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지만 존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 또한 존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네가 존에게 연락하면 그는 기꺼이 너를 도와줄 것이야. 그러나 헬렌 켈러는 존 메이시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존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다지 존경하지는 않았어요. 그의 생활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헬렌 켈러와 애니 설리번이 번 돈을 물쓰듯 하면서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에게 의지해서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헬렌 켈러는 남에게 패만 끼치며 사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하여 직접 출연도 했어요. 제목은 해방이었습니다. 사람과 정성이 내가 갇힌 감옥을 부순 것처럼 나는 세상의 모든 감옥문을 활짝 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 영화의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헬렌 켈러는 할 수 없이 보드빌 무대에 서기로 했습니다. 공연은 1920년 2월부터 1924년 까지 이어졌어요. 사람들은 무대에 서서 연기하는 헬렌 켈러를 보러 몰려왔습니다. 헬렌 켈러는 무대에 서는 것이 좋아 직접 분장까지 하고 나섰어요. 보드빌 무대는 춤꾼, 익살꾼, 가수, 동물, 고개 사이 묘기가 뒤섞인 깜짝 공연을 하고 나서 장기 공연을 했는데 헬렌 켈러는 장기 공연에 출연했습니다. 그 무대에서 그 무대에서 헬렌 켈러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도 하고 춤도 추고 냄새로만 장미꽃이 놓여있는 곳을 찾아가는 등 헬렌 켈러만이 할 수 있는 묘기를 보여주었어요. 공연은 출연료가 많아서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헬렌 켈러를 후원하던 사람들은 그녀가 보드빌 무대에 서는 것에 붕괴 했습니다. 애니 설리버는 헬렌 켈러가 개구리를 삼켰다 뱉었다 하며 묘기를 보이는 사람들과 같은 무대에 서는 걸 창피스럽게 생각했지만 헬렌 켈러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애니 설리번도 무대에 서서 헬렌 켈러의 움직임과 이야기를 관객에게 통역하고 상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강한 조명을 계속 받아서 애니 설리번의 눈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1921년 헬렌 켈러의 어머니 케이트 켈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나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헬렌 켈러는 몹시 슬펐어요. 하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저 세상에 가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애니 설리번의 몸은 더욱 나빠져서 말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비서 폴리가 애니 설리번의 역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애니 설리번은 헬렌 켈러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건강은 더욱 나빠졌고 마침내 1936년 10월 20일 헬렌 켈러의 손을 잡은 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는 폴리 톰슨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깊은 감형을 받았습니다. 헬렌 켈러와 애니 설리번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이었어. 헬렌 켈러와 애니 설리번 두 사람 중 더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나는 애니 설리번을 꼽겠소. 애니 설리번이 있었기에 헬렌 켈러도 있게 된 것이지요. 애니 설리번은 조각가였고 헬렌 켈러는 그녀의 작품이지요. 애니 설리번을 미워하던 사람들까지도 그녀의 공을 인정하고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지금까지 헬렌 켈러가 쓴 글도 다 애니 설리번이 대신 써준 것인지도 몰라요. 헬렌 켈러의 연설도 애니 설리번이 통역한 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지도 모르죠. 애니 설리번이 없으니 이젠 헬렌 켈러도 죽은 목숨이네요. 이렇게 헬렌 켈러를 헬떡기도 했습니다. 애니 설리번을 잃은 헬렌 켈러는 이제 혼자서 살아가는 데 익숙해지려면 도움을 주는 친구들에게서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헬렌 켈러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있는 폴리의 집으로 가기로 하고 미리 시민권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애니 설리번의 장례식을 장례식을 마치고 이틀 뒤 헬렌 켈러와 폴리는 독일 증기선 드위치알란드 홀을 타고 영국으로 떠났어요. 폴리는 애니 설리번에게 해주었듯이 손가락으로 책을 읽어주며 헬렌 켈러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의 우울한 마음은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폴리 나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어머 헬렌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 헬렌 그러나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위로를 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 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지요. 헬렌 켈러는 애니 설리번이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져 너무나 외롭고 슬펐습니다. 여행을 떠난 지 9일째 되던 날 비로소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자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행과 시와 철학에 대한 관심도 되살아났습니다. 폴리가 설명해주는 바다와 갈매기와 파도의 모습이 헬렌 켈러의 마음을 상쾌하게 했어요. 그러나 유럽에 또다시 일기 시작한 전쟁의 기운이 그녀를 우울하게 했습니다. 나는 독일을 좋아하지만 히틀러는 미워 이렇게 깔끔하고 다정한 독일 사람들이 왜 히틀러를 따르는지 이해할 수 없어. 헬렌 켈러는 아름답고 아늑한 도이칌란드 호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정중하고도 예의바른 태도도 마음에 들었고 어딜 가나 국화꽃 화분이 놓여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도 현대적인 시설이 갖추어진 선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히틀러는 메피스토펠레스 같은 악마야. 그를 물리쳐야 세계의 평화가 올 거야. 헬렌 켈러는 다시 정치와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체 영국은 무엇을 쓰려고 방독면을 4천만 개나 주문을 했지? 그들이 화학무기를 쓰려는 거 아니야? 화학무기를 쓰는 건 죄악이야. 히틀러라는 악을 물리치려고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건 옳지 않아. 헬렌 켈러는 날마다 전쟁이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끼고 마음이 불안하고 착잡해졌습니다. 그해 10월에 헬렌 켈러의 책 삶의 한복판 독일어 판을 출판하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의 책 가운데서 조금 고쳤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러시아의 공산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산당은 역사 발전의 방해자이고 잔인한 파괴자입니다. 러시아는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인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당신도 그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강대한 국가가 되었겠어요? 나는 러시아가 오랜 무지와 가난과 불의와 싸워서 이기고 전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러시아도 어떤 잘못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국가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독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러시아에 비해 지금 독일이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가요? 나는 유대인에게 하는 잔인한 짓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독일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독일에서 내 책을 출판하고 싶지 않으니 그리 아십시오. 헬렌 켈러는 많은 인쇄 수입을 잃게 되었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또 영국왕이 미국 여자 심슨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왕위를 버리는 일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비판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의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더욱 값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온 헬렌 켈러와 폴리는 폴리의 오빠가 목사로 있는 보스벨 사재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조용히 지내고 싶었지만 성가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헬렌 켈러는 날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편지에 답장하기 위해 적어도 하루에 열 통 이상의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타자를 썩 잘 쳤지만 쉬지 않고 편지를 쓰자니 여간 힘들지 않았지요. 또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려면 끊임없이 손으로 상대방의 입술을 더듬어 말을 읽어야 했고 수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손을 쉴 새 없이 움직이다 보니 손이 아파서 견디기 어려웠어요. 이러다가 관절염에 걸려서 손을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난 정말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데. 헬렌 켈러에게 있어서 손은 말하는 입이며 책을 읽는 눈 이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손이 아프게 일하고 또 일해야 하는 건 정말 큰 고역 이었지요. 그런 생활 중에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목사님의 아이들이 찾아와 주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어린이가 참 좋아요. 어린이는 천사 같아요. 그들과 같이 있으면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지요. 목사님의 아이들은 수바루 알파벳을 배워서 헬렌 켈러와 간단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그 아이들이 옆에 와서 헬렌 켈러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내 곁에 있으면 마치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목사관에서 사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폴리는 애니 설리번처럼 편지를 분류하고 필요한 것만 알려 줄줄 몰라서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폴리가 헬렌 켈러를 붙잡고 손바닥에 3시간 동안이나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지쳐서 자기도 모르게 불평을 했지요. 폴리 당신은 어째서 애니 설리번처럼 하지 않는 거죠? 당신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뭐라고요? 나는 뭐 피곤하지 않은 줄 아세요? 당신이 눈으로 보고 읽을 줄 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애쓰겠어요? 기껏 읽어주었는데도 애니 설리범만 못하다고 하니 정말 당신은 너무 염치가 없군요? 폴리도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너무 화가 나서 돌처럼 굳어버렸지요. 아 애니 설리번 선생님이 계시다면 헬렌 켈러는 새삼 애니 설리번이 그리웠어요. 그리고 애니 설리번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미안해요 헬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당신이 화를 내니 나도 모르게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나도 미안해요 폴리 너무 피곤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군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우리 다시는 이렇게 서로를 슬프게 하지 말아요. 헬렌 켈러와 폴리는 금방 화해하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애니 설리번 없이 사는 생활에 익숙지 못해서 모든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헬렌 켈러와 폴리는 증기선 샘플레인 홀을 타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헬렌 켈러는 여행 내내 책을 읽거나 영혼이 메마른 현대인의 삶에 대해 생각했어요. 헬렌 켈러는 남들이 시각 청각 장애자가 영화 보는 걸 신기하게 여긴다는 걸 알면서도 영화관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에서 카미오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알렉산드로 뒤마가 지은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그레타 가르보가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폴리는 그레타 가르보의 차갑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써주었어요. 그리고 영화 대사와 의상들과 경치를 꼼꼼히 써주었습니다. 주인공이 아파서 죽어가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장면을 듣고 헬렌 켈러는 애니 설리번이 아플 때도 자기를 위해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헬렌 켈러는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애니 설리번이 죽은 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놀란 폴리가 울었어요. 헬렌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폴리 이 세상에서 다시는 선생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슬퍼 아 헬렌 설리번 선생님이 저 세상에서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언젠가 우리 모두 저 세상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우린 다시 만날 수 있겠지. 헬렌 켈런은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던 애니 설리번의 말을 떠올리고 간신히 슬픔을 누를 수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에 닿자 많은 친구들이 환영의 전보를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전보 중에 애니 설리번의 것이 없다는 것이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개들이 반갑게 뛰어나와 꼬리를 흔들고 얼굴을 핥았어요. 방으로 들어가니 모든 물건들이 애니 설리번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책상 의자 책 그러나 애니 설리번이 괴로워하며 누워있던 침대는 치워져 있었어요. 나는 50년 동안 나를 돕고 행복하게 해주시던 선생님의 두 눈이 어두워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리 애써도 그 슬픈 기억을 잊을 수는 없다. 헬렌 켈러의 깊은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조각가인 친구가 애니 설리번의 손 모양을 조각해 주었습니다. 애니 설리번의 손 조각은 사랑을 뜻하는 엘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헬렌 켈러는 그 조각을 어루만지다가 쓰러져 흐늦게 울었습니다. 애니 설리번의 죽음은 헬렌 켈러가 가장 넘기 어려운 시련이었어요. 그러나 헬렌 켈러는 끝없는 용기와 참을성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 헬렌 켈러의 일기가 출간되었어요. 아니, 헬렌 켈러가 애니 설리번 없이도 책을 썼네? 헬렌 켈러는 애니 설리번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 없을 줄 알았는데 혼자서도 책을 쓰고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헬렌 켈러는 그 뒤에도 책을 두 권이나 더 썼어요. 사람들은 그녀가 애니 설리번 없이 책을 쓴 걸 보고 헬렌 켈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제 58살이 되었어요. 그 시대의 시각장애자들은 시각장애야 학교를 다니면서 심한 간섭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못 써. 너는 할 수 없어. 조금만 움직이려 해도 간섭을 받아야 했던 그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늘 누군가 자기를 지켜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헬렌 켈러만큼 많은 관찰을 당하고 그 결과가 기록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헬렌 켈러는 솔직하고 꾸밈 없이 자기 인생에 충실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레너 루스벨트는 헬렌 켈러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 글에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첫째 날 나는 친절과 따뜻한 마음으로 내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애니 설리번 선생님 존 메이시 선생님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기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동이 틀 때 일어나서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위대한 예술품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혼자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 후 루즈벨트 부부는 평생도록 헬렌 켈러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1937년에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돕기 위해 자선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첫 번째 여행지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으로 가는 배에서 헬렌 켈러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은 큰 바다와 같고 경험은 영혼 속에 떠있는 성과 같다. 내가 시각 청각 장애인이 아니라는 믿음은 내 몸 안에 있는 영혼이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영혼에 떠있는 경험의 섬일 뿐이다. 내가 어둠과 고요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장애는 참된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 장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헬렌 켈러가 일본에 도착하자 일본 사람들은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책을 쓰고 연설을 할까? 일본 사람들은 헬렌 켈러를 신기하게 여기고 연설을 들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시각 청각 장애는 다만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장애일 뿐입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병이나 사고로 언제든지 장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벗어던지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이웃이며 친척이며 형제입니다. 헬렌 켈러의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헬렌 켈러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갔지요. 헬렌 켈러가 가는 길에는 꽃을 뿌리고 학생들이 줄지어 늘어서서 큰 소리로 이름을 외쳐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외국인도 이런 환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정말 놀랍군요. 왜 나를 이토록 극진히 대접하지요? 당신은 누구보다 위대한 분이니까요. 헬렌 켈러는 일본인들이 자기를 그토록 극진히 대접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사실은 천황의 여동생이 직접 헬렌 켈러를 안내해서 여행 길동무가 되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천황에 대한 충성심이 지극했던 일본인들은 헬렌 켈러를 마치 자기들의 황실 인물처럼 존경했지요. 헬렌 켈러는 서른아홉개 도시를 돌면서 아흔아홉번이나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기금 삼천오백만엔을 모았어요. 헬렌 켈러는 일본을 여행하는 동안 유명한 유적지를 구경하고 일본 옷을 입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황실에서 이백년간 교배에서 길러낸 하얀새를 무릎에 앉히고 쇠다듬어 보기도 했지요. 그 새는 일본 황실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으며 온갖 호사를 누리기는 했지만 꼬리가 5미터가 넘어서 시중드는 아이가 꼬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걷지도 날지도 못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목숨이구나. 헬렌 수술을 해야 한다면 수술을 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헬렌 켈러는 조금도 두려운 기색 없이 씩씩하게 수술실로 들어가 수술을 받고 나왔습니다. 역시 헬렌 켈러는 도통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은 헬렌 켈러를 성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헬렌 켈러 자신은 남들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암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천사라는 칭찬을 들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그런 장애를 뛰어넘어 모범적으로 사는 훌륭한 본복이라는 말을 들었지요. 그런 말은 헬렌 켈러로 하여금 남다르게 모범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압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범적으로 만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은 조금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행동을 하면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더 심한 비난을 받게 되지요. 사람들은 헬렌 켈러를 모든 장애인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어요. 모든 장애인들이 그녀처럼 능력이 있고 그녀처럼 마음씨가 너그럽고 따뜻하며 친절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지 못하면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장애인들이 그녀처럼 세상의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모든 장애인이 다 헬렌 켈러와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장애인들은 헬렌 켈러를 성인 조각품 이라고 비꼬 왔어요. 헬렌 켈러도 자신의 장애 때문에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고 화를 내면 사람들이 동정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비웃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정치적 활동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장애를 극복했지요. 헬렌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일까지 참견하면 사람들이 흉 봐요. 저는 남의 흉 두렵다고 해서 내 신념에 어긋나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헬렌 켈러의 정치 활동과 사회 참여 활동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를 후원하던 사람들을 속상하게 한 일은 그녀가 사회주의 활동을 한다는 것과 기업가들이 이익을 내는데 방해가 되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찬성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협회 활동으로 11번이나 이름이 올려졌어요. 후원의 회원 중에는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체 우리가 왜 미국을 반대하는 헬렌 켈러를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협회 임원들은 이렇게 변명을 하곤 했어요. 헬렌 켈러 여사는 공산주의자는 아니고 다만 세계적인 형제애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의 인도주의 활동을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헬렌 켈러는 히틀러보다는 차라리 스탈린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를 몹시 미워하는 반공주의가 절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공산주의자라는 의심만 가면 FBI는 누구나 붙잡아 조사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헬렌 켈러도 잡혀갈까 봐 늘 걱정했지요. 헬렌 켈러는 자신이 조사받는다는 걸 꿈에도 몰랐지만 FBI는 그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수많은 보고서를 후버 국장에게 올렸습니다. 그러나 후버 국장은 헬렌 켈러는 전화기를 사용할 수도 없고 남과 이야기를 해도 혼자서 비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록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도 나라에 얼마나 해로운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헬렌은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은 거의 다 만져보았어요. 그러나 정작 그녀가 만져보고 싶은 사람들은 노동자들 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그녀 곁에 가까이 올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녀가 노동자들 곁으로 다가가기로 하고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뉴욕 지하철을 탔습니다. 폴리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입은 옷을 설명해 주었어요. 헬렌은 그들의 모습을 전해 듣고 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냄새를 맡으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끼며 즐거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이런 즐거움도 느낄 수 없게 되었어요. 애니와 함께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1939년 헬렌 켈러는 아칸 니즈라는 곳에 새 집을 지었는데 우거진 풀밭과 물 맑은 개울과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초록색 무늬 달린 하얀 집이었습니다. 헬렌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았어요. 햇볕이 잘 되는 서재에서 글을 읽고 셰퍼트 목줄을 잡고 산책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해보고 싶던 모든 일을 혼자 처리했어요. 혼자서 목욕하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부엌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꽃도 가꾸고 개도 길렀지요. 그녀는 미국에서 맨 처음 아키데라는 일본 개를 기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개는 1939년에 헬렌이 두 번째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외무성에서 기증한 개였는데 헬렌은 그 개에게 카미카제고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 개는 얼마 후에 홍역에 걸려 죽었습니다. 헬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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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러는 일본이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위넨 조약을 체결하자 나는 이제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서 만든 물건은 사지 않겠어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들 세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이 헬렌 켈러에게 죽은 아키다 대신 켄장고라는 개를 선물로 주자 주저없이 받았어요. 그 개는 아름다운 금빛이 섞인 붉은 털을 가진 개였습니다. 일본 물건은 사지도 않겠다더니 일본에서 준 개는 왜 받지요? 이 개는 일본 정부가 준 것이 아니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일본 사람들이 준 선물이 니까요. 말도 안 돼. 사람들은 헬렌 켈러의 변명을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개를 좋아했던 헬렌 켈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지요. 그녀의 집에는 개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남을 물기도 했어요. 헬렌 개를 몇 마리 없애고 조금만 길러요.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친구들이 개를 좀 줄이라고 했지만 헬렌 켈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들은 늙거나 병들어 죽을 때까지 헬렌 켈러와 함께 살았어요. 개가 죽으면 헬렌 켈러는 꼬박꼬박 그 개를 돌봐준 의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드디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헬렌 켈러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악무도한 사건들과 나치 침략자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헬렌 켈러는 일본을 좋아하고 있었지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보통 미국인들처럼 일본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죄악입니다. 나는 그 죄악과 맞서 싸우는 나라를 지지합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를 지지합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으로 수많은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나도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6개월 동안 70여 곳의 육군병원과 해군병원을 찾아가서 부상병들을 만났지요. 그들은 모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었지만 전쟁터에서 눈을 잃고 암흑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도 있었고 평생토록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체 이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되지? 헬렌 켈러는 갑자기 닥친 불행에 적응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병사들을 만나니 슬프고 괴로워서 몸이 보들보들 떨렸어요. 그러나 마음을 진정하고 부상병에 손을 잡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옛날에 빛나는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당신 자신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친구 당신이 하고자 했던 모든 일은 그대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부상병들은 헬렌 켈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심한 장애를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나의 장애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참으로 위대한 할머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저 할머니에게 드리고 싶다. 그녀는 눈을 잃은 병사들과 춤을 추었고 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눈이 없어도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산증인 이었어요. 그래서 부상병들은 아름다운 여배우나 잘생긴 미남 배우의 위문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1946년 헬렌 켈러는 미국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후원하는 세계 시각장애인 협회를 돕기 위해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1년 동안 36개국을 다니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연설을 했어요. 그녀가 연설하고 간 나라에서는 그녀를 기념하는 시각 청각 장애인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며 다니던 중 로마에 머물고 있을 때 헬렌 켈러의 아칸리지 집에 난로가 과열되어 불이 나서 가구며 기념품들 원고들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전화로 이 소식을 들은 폴리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했지요. 그러나 헬렌 켈러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쁜 난로가 없어져서 이제 더 이상 불이 날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헬렌 켈러의 친구들은 모금을 해서 헬렌 켈러의 집을 지어줘자고 의논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모금을 한다면 나는 다시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모금을 할 수 없습니다. 헬렌 켈러는 여태까지 시각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모금을 하고 다니긴 했지만 단 한 푼도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모금을 할 때도 언제나 마음속으로는 창피스러움을 느꼈지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 모금을 한다면 다시는 남들 앞에 서서 장애인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역시 헬렌 켈러야 헬렌 켈러는 정말 강하고 깨끗한 사람이야. 헬렌 켈러가 집을 잃었을 때 그녀의 나이는 66살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헬렌 켈러는 핵폭탄으로 패어가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방문하고 핵폭탄의 위력에 크게 놀랐습니다. 단 하나의 폭탄으로 이렇게 큰 도시를 폐허로 만들 수 있다니 이런 끔찍한 폭탄은 만들어선 안 됩니다. 헬렌 켈러는 인류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핵무기를 반대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0년 동안 쉬지 않고 활동했어요. 그러기 위해 늘 여행을 다녔습니다.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등 그녀를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정상인과 똑같이 교육받아야 합니다. 국가 원수들 학자들 사업가들이 앞다투어 헬렌 켈러를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큰 감명을 받고 그녀가 하려는 일을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셔도 됩니까? 사람들은 헬렌 켈러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70세가 넘으면서 점점 더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았지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내어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폴리는 점점 더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건강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몇 나라의 여행이 취소되기도 했지요. 폴리는 헬렌 켈러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헬렌 켈러를 이용하려고 한다. 그들의 검은 손에서 어떻게 헬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폴리는 헬렌 켈러를 지켜줄 사람은 자기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헬렌 켈러를 감쌌습니다. 헬렌 켈러의 편지를 자기 마음대로 고쳐 쓰고 그녀가 만나는 사람을 감시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게 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폴리는 헬렌 켈러가 그 누구의 손아귀에도 잡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폴리는 낭비벽이 있어서 헬렌 켈러의 돈을 물쓰듯 해서 늘 가난에 쪼들이게 했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넬라를 비롯한 장애자협회 사람들은 폴리를 미워했습니다. 폴리는 하루가 나르게 건강이 나빠졌어요. 이젠 폴리가 헬렌 켈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헬렌 켈러가 폴리를 돌보아 주게 되었습니다. 폴리는 가끔 발작을 일으켜서 헬렌 켈러를 힘들게 했어요. 헬렌 켈러는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픈 내색을 하지 않고 조용히 책만 읽었습니다. 헬렌 왜 책만 읽고 계세요? 나는 이제 늙고 지쳤어요.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요. 헬렌 켈러의 친구들은 그녀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1960년 3월에 폴리 톰슨이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리하여 헬렌 켈러와 가장 가까웠던 세 명의 여성 어머니 케이트 애니 설리번 선생님 폴리 톰슨이 모두 떠나고 헬렌 켈러만 남게 되었습니다. 1960년 봄 폴리가 죽은 뒤 패티 듀크가 악한 리즈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헬렌 켈러의 어린 시절을 그린 영화에서 어린 헬렌 켈러 역을 맡은 배우 였어요. 이 영화는 넬라가 쓴 애니 설리번의 정기와 헬렌 켈러가 쓴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 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1957년에 CBS 방송 드라마로 상영되어 크게 인기를 끌자 그 내용을 연극으로 만들었고 다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로 패티 듀크는 가장 어린 나이로 아카데미 상을 받았지요. 헬렌 켈러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싫었습니다. 나를 아는 척하며 내 이야기를 팔아먹는 사람이 싫어. 그냥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둬. 헬렌 켈러는 정기작가 넬라를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둘렀어요. 마음 편히 지냈지요. 그러나 그 평화로운 시절도 얼마 안 가서 끝이 났습니다. 어느덧 그녀의 나이는 여든이 넘었고 당뇨병으로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 날이 많았어요. 1964년 헬렌 켈러는 존센 대통령이 주는 자유메달을 받았습니다. 자유메달은 미국 최고의 시민상이었어요. 1년 뒤에는 뉴욕 박람회에서 여성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영광을 정작 헬렌 켈러 자신은 알지 못했어요. 그녀는 7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다가 1968년 6월 1일에 고요히 잠든 상태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88세 때였어요. 작가 마크 트웨이는 헬렌 켈러를 가리켜 나폴레온과 함께 근세의 이대 거인이라고 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기적을 일으킨 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노력하며 성실하게 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세 가지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으나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수많은 장애인들과 힘없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을 도우며 일생을 살아간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였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오해로운 사형제 이야기는 읽는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서 더욱 기억에 남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사이가 좋았던 형제가 사이가 나빠지거나 나빴던 사이가 다시 어떤 일을 계기로 좋아지거나 하는 내용인 줄 알고 읽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첫째 둘째의 형이 나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가 서로 사이좋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첫째 둘째의 형이 일을 했고 셋째 넷째는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머리에 들어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고 첫째 둘째는 땅을 일구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삼촌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을 넷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질 줄 알았는데요. 아버지의 지혜로운 유언에 저도 많은 것을 느꼈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